안녕하세요. 3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강의를 맡게 된 한경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6회 고급 해설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밑줄 그은 이 시대 뭐 매번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시면은 뭐 이곳 암사동에 위치한 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인데요. 농경이 시작됐답니다. 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이음집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농경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뭐 너무 쉬우니까요. 자, 1번 빗살물이 토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 이거 일반화된 게 언제일까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우리가 우경이라고 하죠. 소를 이용한 이거를 우경이라고 하는데 우경이 처음 실시가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6세기 신라 지중왕 때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일반화된 거.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다. 자, 명도전, 발량전 등의 화폐입니다. 자, 중국과의 교류가 들어간 건 중국의 철기 문화가 들어온 것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고인돌. 고인돌은 계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거든요. 이거는 언제부터 청동기, 청동기. 그렇죠? 거푸집을 이용했는데 이게 세형동검이래요. 자, 세형동검은 분명히 청동 유물입니다만은 자, 이거는 언제? 철기 시대 때죠. 그렇죠? 철기 시대 때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 분명히 철기 시대는 중국의 철기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는 유지가 됐는데 그 독자적인 문화가 무슨 문화냐? 청동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 청동 문화라고 한다면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푸집 같은 것들이 같이 발견됐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염두해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2번을 보시면 가는 고구려 대마산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시험지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가는 고구려 대마산에, 개마대산에 동쪽에 있는데 동쪽 바다에 맞닿아 있답니다. 북쪽은 음룻 부여와 남쪽은 예맥과 접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지도를 막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밑에 확실하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풍속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는데 시신만 겨우 묻었다가 피부와 살이 썩으면 누구를 거둬 과간에 안치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공동묘죠. 가족 공동묘. 그렇죠? 가족 공동묘라고 하는 골장제. 뼈로 썩... 처음에 이제 가매장한 다음에 살을 추린 다음에 살이 썩으면 뼈를 추려서 이제 그걸 과간에 집어넣는 아이고, 뼈가 아니고 뼈가 뼈 골자 써가지고 골장제라고 표현하죠. 골장제. 뼈로 장래를 치른다. 라고 해서 골장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어딜까요? 옥저가 되겠네요. 옥저. 그렇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남쪽으로는 진안에 접혀있고요.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으니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인데 단궁이 나왔고요. 반어피가 나왔고요. 과마가 나왔습니다. 단과반. 단궁, 과마, 반어피. 종합반 아니고 단과반입니다. 자, 어딜까요? 이거는 특산물 우리 알다시피 동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옥저와 동해. 가하는 옥저, 나하는 동해입니다. 그럼 각각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는 거죠. 볼게요. 10월에 무천이란 행사가 있었답니다. 자,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삼한에는 5월과 10월에 각각 제천 행사가 있었죠. 이거는 동해에 대한 거네요. 동해. 그렇죠? 여러 가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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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급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어딜까요? 부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각각 사출도를 주관했다라고 나오죠. 자, 신지읍차 같은 군장들이 각 소국을 다스렸습니다. 어딜까요? 신지읍차. 이거는 삼한이 되겠죠. 읍군, 삼노는 옥저, 동해고요. 읍군과 삼노는 옥저와 동해고요. 신지읍차는 삼한입니다.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다. 이게 바로 동해가 되겠네요. 동해. 그러면 요구가 맞는 거에요. 지금 딱 4번이 맞겠네요. 그렇죠? 4번. 자, 가와나는 제사인 천군과 신성정, 소독. 아유, 천군. 우리 앞에서 3번하고 연결하면요. 우리가 삼한은 만 54개, 진한 12개, 변한 12개 갖고 총 78개 소국이 있거든요. 그럼 78개 소국이 있으니까 그 소국에는 각각 신지라는 대군장과 읍차라는 소군장이 있습니다. 각각 이들은 정치적 지배자인데 그 78개 소국에는 또 뭐야? 이들과는 별도에 있는 제사장들이 또 존재했다는 거죠. 그들은 뭐야? 하늘을 제사지하는, 하늘의 제사지하는 천군이라고요. 그들이 사는 지역을 소도라고 따로 마련해 두었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요? 삼한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제2기간이 뭐 이렇게 나와있고요. 뭐 우리가 제2기간까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412년, 490년이니까 5세기가 되어있네요. 그렇죠? 5세기였고 이름은 거련이고요. 그렇죠?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지교했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지교했고요. 아들이죠? 그러면은 자, 그렇죠? 평양 천도니까 뭐 너무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죠. 5세기 때 우리가 대표적 기억에 오랫동안 사셨던 그분이죠.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자, 너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장수하셨죠.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다음 왕이 손자가 왕에 오릅니다. 장수왕 손자. 나중에는요. 문자명왕이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왕의 업적이니까요. 우리가 한번 장수왕의 업적을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수해군대를 살수해서 크게 무리쳤다.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수해군대. 612년에 있었던 살수대첩이거든요. 살수대첩은 언제예요? 7세기에 가서 있어요. 이게 6세기까지 이제 발전하다가 6세기 때 사실은 고구려가 5세기까지 장수왕 때까지 그리고 문자명왕 때까지 최대 영토를 확보하다가 6세기 때 귀족 연립 정권이 생기면서 성립되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중국이 통일을 해요. 남북조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가 통일을 한 분이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구려에게 큰 적이 생긴 거죠. 큰 적이 생긴 건데 그래서 내부에 외부에 적이 하나 생기니까 내부를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수나라와 전쟁을 벌이고죠. 그 다음에 이후에 수가 망하고 당나라가 또 들어서자 또 당나라와 또 전쟁을 벌이고요. 대수전쟁, 대당전쟁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쯤이냐? 7세기예요. 7세기. 정확히는 612년인데 7세기. 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영양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영양왕. 알겠죠? 서한평을 공격했다. 서한평이라는 곳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중국이 우리 고구려 쪽으로 침략해올 때 상당히 서한평 지역을 찍고 오거든요. 어디 지역이냐? 압록왕 하구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공격해오면 조금 땅이 질어요. 요하강 지나면서. 그래서 중국 세력들은 주로 산동 지나서 요동 찍고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압록왕 하구 이쪽은 서한평인데 여기를 완전하게 우리 쪽으로 점령했던 게 고구려인데 이 서한평 점령한 왕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3세기 동촌왕도 그랬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한평을 점령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서한평을 점령하면서 요 아래쪽에 고립된 낙랑까지 축출했던 그 왕이에요. 바로 4세기의 미천왕이라는 왕이죠. 자 전진의 순도가 통해서 불교 수용했던 건 뭐 아니면 4세기 때 누구예요? 소수림왕이 되겠고요. 자 한성을 포위해서 개로왕을 전사시켰죠. 평양 천도 이후에 남진 정책을 본격하면서 자 어디까지 쳤다 결국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물론 평양 천도 이후에 신라와 백제는 이 장수왕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나제 동맥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되죠. 하지만 뭐 고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전진하면서 결국은 한성을 무너뜨리고 당시 백제 왕이었던 개로왕을 전사시켰죠. 그러자 백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수도 한성을 이뤘으니까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뭐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당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뭔지요? 순하나 맞고 순하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당이거든요. 그 당나라를 대비하기 목적으로 당시 영유왕의 지시로 연계소문이 어디에다가 요동지역에다가 비사성에서 부여성에 이르는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 거죠. 알겠죠? 이거는 역시 7세기 굳이 말씀드리면 왕은 사실 뭐 그렇게 기여할 필요 없어요. 영유왕이 뭐 사실 답으로 나올 리는 전혀 없거든요. 영유왕이란 왕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아 4번이 되겠죠. 4번 알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지역사네요. 지역사 경주에서 만나는 뭐 신라의 발자취라는 답사계획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유적지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데 자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가는요. 이게 뭐냐면 김유신묘이에요. 김유신묘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무덤이냐. 자 우리가 이제 무덤을 좀 바꿔볼게요. 무덤. 이 신라의 무덤은 신라가 통일을 전후한 시점 통일 전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디로 가냐면 경주에 혹시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되게 거대한 무덤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에 바로 대부분 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여기다가 어 과글 어 왕의 과글 딱 만든다. 왕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묻히는 거죠. 과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왕의 부장품들을 묻는 이제 껴묻거리를 묻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돌을 요렇게 쌓아돌리고 여기 석회로 발라갖고 고정시킨 다음에 흙으로 크게 본분을 덮어버린다. 흙으로. 요런 형태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요게 통일 전후고요. 어 통일 아 통일 전이고요. 통일을 전후한 시점 그러니까 통일 후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백제와 이제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들어오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거든요. 요 때가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김유신묘예요. 또는 뭐 성덕 대왕릉 또는 원성 왕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 통일 이후니까요. 그쵸? 자 요게 특징이 있어요. 요런 거 특징이. 뭐냐면 뭐냐면 둘렛돌 그러니까 이 돌방 무덤은 이 둘렛돌에 그 앞에 고구려 백제와 다른 둘렛돌에 시비지신상을 조각을 했답니다. 요런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조각했던 게 하나의 이 통일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에요. 규모는 좀 작아졌고요. 그 전보다. 알겠죠? 요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호우총도 있고요.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곳. 그렇죠? 총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무덤인데 주인을 몰라요. 그래서 그 유물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호우총 그 다음에 뭐 천마총 천마도가 발견된 곳이고 그 다음에 뭐 황남대총이라든가 뭐 금관총 뭐 이런 어떤 각종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대표적인 돌무지 던널무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유신료 얘기했잖아요. 김유신료니까 요게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것이죠. 어 나는요. 천마총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돌무지 던널무덤의 내부구조와 특징한다. 돌무지 던널무덤 맞네요. 그렇죠? 자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우리가 이게 두루마리 불경이거든요. 현준화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본이에요. 현준화는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이제 새긴 그 뭐냐면 두루마리 불경 불경입니다. 불경 그러니까 불경인데 요게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석가탑이라고 우리가 일명 석가탑이라고 알려진 거죠. 요게 어디 있어요? 불국사 있잖아. 그래서 요게 정확한 명칭은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음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알려진 건데 요게 이제 요게 있는 거지 뭐 다 첨성대가 없죠. 첨성대는 언제예요?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우리 선덕여왕이 이제 처음으로 신라의 여왕으로 등극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제라든가 아니면 당에서 상당히 좀 여왕이라는 것 때문에 좀 약간 무시를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왕권 문화를 통한 왕권 강화를 깨웠던 게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때 했던 문화주 문화 유물 같은 걸 보자면 뭐 첨성대 그러니까 자신과 하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분황사라고 해갖고 분황사 뭐야? 분 분칠한다고 향기분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향기나는 황제다 라는 이름으로 분황사라는 사찰을 건립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황룡사라는 사찰에다가 구충 목탑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장이 뭐라고 하냐? 이거 지으면요 주변에 아홉 개 나라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할 거니까 이거 지으시면 어떠신지요? 라고 건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황룡사 구충 목탑을 지었다. 요게 이제 선덕여왕 때 세 개의 유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황룡사 아까 방금 들어서 구충 목탑 맞죠? 모전석탑 그러니까 분황사 같은 경우 아까 역시 선덕여왕입니다. 요거 세 개는 다 선덕여왕 때인데 이 분황사 선여왕 때 지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모전석탑이라는 게 유명하게 있어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모전석탑 근데 이게 모전석탑이 뭐냐면요 전탑이에요. 전탑. 전탑을 모방했다는 건데 전탑이 뭐예요? 한다면 벽돌탑입니다. 벽돌탑 보통 벽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벽돌을 주로 벽돌을 쌓아올리는 탑이라든가 뭐 무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 이게 뭐냐면 중국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돌이 많다 보니까 돌을 살짝 가공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쌓아올리는 게 많은 반면에 중국은 이제 거대하게 쥐고 막 그러다 보니까 흙도 많고 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 형태로 이제 쌓아올리는 게 많은데 이 모전석탑 같은 경우는 벽돌로 쌓아올리는 건 아니고요. 벽돌 모양을 내가고 그 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벽지 같은 건데 벽돌로 진짜 그 벽을 이렇게 쌓아올린 경우도 있지만 벽돌 모양의 뭐 벽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어? 벽돌인 줄 알았는데 벽지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 전탑 즉 벽돌탑을 모방했다 해서 전탑을 모방했다 해서 모전석탑이라는데 이거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 가볼게요. 가나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나식 이런 사의 문제를 좀 봐 두셔야 돼요. 사의 문제. 자 보시면은 왕 16년 봄에 사비로 도불 옮겼고 국호를 남부를 했다. 이거 언제일까요? 백제 6세기 성왕이 되겠죠. 성왕. 자 두 번째 왕 32년 신라의 습격을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두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싸우다가 살해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같은 왕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느 왕 어느 왕이니까 왕 이거니까 신라 습격해갖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6세기 성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왕의 초기부터 전사기까지 그 사이에 어떻게 왜 성왕이 이렇게 신라를 쳐들어가겠냐. 그치. 처음에 나라를 정비하시고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도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5세기 말에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켰거든요. 어찌 보면은 고구려하고 백제는요. 뭐 부여가 모국이에요. 엄마 국가인데 형이 어떻게 보면은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형인데 형이 엄마 죽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열받은 거지. 내가 그래서 부여의 정통리가 바뀌다. 라고 해가지고 남부여라고 이름을 고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제도 정비하시죠. 22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5부 5방으로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해가지고 자 정비한 다음에 이제 나재동맹은 계속 유지가 된 상황이었어요. 나재동맹을 통해서 이제 6세기에는 고구려가 약간의 위기였거든. 귀족 연립정권으로. 그때 이제 치러 올라간 거죠. 진흥왕하고 같이. 근데 진흥왕이 어떻게 한 거야. 배신을 해버린 거야. 왜? 신라는 그동안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한강이라는 동네를 너무 로망으로 꿈꿨어요. 근데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은 한강 하류였고 신라가 차지한 건 한강 상류였거든요. 하류 바로 서울 지금의 한강 하류 서울 지역이야. 거기를 이제 진흥왕이 차지하고 싶어서 드디어 이제 배신을 하고 그 지역을 먹자. 거기 먹자 여기에 이제 열받았던 성왕이 이제 신라로 쳐들어가다가 어디에서? 관산성에서 전투했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관산성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제가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지중왕이 구상국을 차지한 건 이거 뭐 성왕이 아까 누구하고 진흥왕과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진흥왕과 함께 뭐 같이 했으니까 이거는 그 전이잖아. 그렇죠.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이니까 X고요. 근초고왕은 뭐 알다시피 4세기가 되겠고요. 고국원왕 역시 언제니까 4세기예요. 이거는 근초고왕이 공격받았던 거고 무령왕 무령왕은 성왕 바로 직전이죠. 성왕 직전이에요. 무령왕 알겠죠. 22담로 설치하시고 남조의 양의 양식을 받아갖고 무령왕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남조와 교류했던 그 왕이니까 아 이거는 6세기이지만 성왕 전이니까 아니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아이고 6번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천의 왕국 땡땡하고 김수로왕이 건국하였다 전해지는 뭐 너무나 쉽네요. 이건 수로왕이 건국하였다 전해지는 가는 풍부한 철을 이용해서 철기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나라 문화에선에 관심이 있는 분은 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 수준 높은 철기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면 가야가 되겠네요. 가야 그럼 가야에 대한 유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뭘까 우리 이게 아마 뭐 한능검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충분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근초고왕이 외에 왕에게 하사했던 칠지도가 되겠고요. 그렇죠. 칠지도 1번은 칠지도가 되겠습니다. 칠지도 근초고왕 때 일본에 하사했던 거 2번은요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는 광주 지역에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에 충궁리라고 하는 지역의 철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보통 충궁리 철불 그랬는데 고려시대입니다. 충궁리 철불이었는데 아마도 뭐 당시 고려 초에 고려 초에 아마 호적들의 무기를 뺏어서 그 무기를 녹여하고 만든 대형 철불이에요. 요게 대형 철불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행정구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충궁리가 아니고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좌상 되게 길죠. 이름이 하남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보고 알면 돼요. 하사창동이라고 동이름입니다. 철조 석가여래좌상 앉아있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뭐냐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밀레종이라고 불렀던 성덕대왕 신종 성덕왕 때 지은 게 아니고 그 아들이었던 경덕왕부터 해공왕 때까지 지은 게 바로 이 성덕대왕 갓벨입니다.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게 바로 철가보시죠. 철기문화니까 철가보시겠죠. 과야 그렇죠? 그 다음 5번 5번은 이게 뭐냐면 호우명 그릇이죠. 신라 왕의 무덤에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 호우총 에서 나왔던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그릇이냐? 고구려 그릇입니다. 어허 고구려 그릇이 신라 왕의 무덤에서 나왔다. 한마디로 뭐 어떻게 보면 둘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신라와 고구려는 교류인데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고구려가 아마도 신라의 내정간섭을 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광개토대왕이 이제 신라의 첫으로는 외구려격태하면서 아마 그 고구려군이 주둔하면서 계속적으로 내정간섭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7번 가볼게요. 자 이와 같은 중앙통치제도 이거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 중앙통치제도가 어느 나라냐? 그 어느 나라냐 알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 지방제도까지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거죠. 중앙통치제도를 보여주면서 지방통치체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면 되는 거죠. 어떤 나라인지 볼게요. 뭐 집사부, 병부, 위화부에 중앙부서에 있고 시중이 있고요. 감찰기구 사정부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국학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사정부 무혈왕 때 그 다음에 국학은 신문왕 때 뭐 설치했고요. 각각 이런 부서들을 만들었다.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에 대한 중앙제도를 언급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거. 지방제도. 우리가 통일신라 지방제도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언제요? 신문왕 때 정비했잖아요. 뭐 그래서 구주오소겸. 그렇죠? 이라는 것도 정비했었고. 그 다음에 지방세력을 정비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제도 이런 것도 합니다.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세력을 일정기간 동안 수도에 올려보낸다던가 아니면 그들의 자재를 수도로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방세력을 견제했던 거. 이거 나중에 이제 고려의 기인제도에 영향을 끼친죠. 고려 기인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제도잖아요. 그렇죠? 호족 자재들을 수도인 개경으로 보내서 어느 정도 지방의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외사정. 외사정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한 거. 그렇죠? 외사정. 외사정을 파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전국에 12목을 설치했다. 이거 고려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 때가 되겠고요. 경제소 설치했고 유양소 통제했다. 뭐 이거는 뭔지 해요. 역시 조선 성종인데 이건 조선 성종까지 알자면 됩니다. 그냥 조선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국경지역인 양계의 병마사. 우리 뭐 5도 양계 있잖아요. 고려의 5도 양계. 5도에는 안찰사가. 양계에는 병마사가. 그렇죠? 이건 고려입니다. 상수리 제도 지방세력 견제. 이게 지금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각도의 관찰사. 자 우리가 고려는 5도의 안찰사고 자 조선은 양계가 일단 고려는 5도 양계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5도의 안찰사 양계의 병마사를 파견했던 게 고려라면 조선은 이걸 다 뭐예요? 일원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뭐야? 8도로 이제 구성을 해버린 거죠. 다 일반 행정구역으로. 그래서 그곳에 파견했던 사람을 지방 수령을 아 수령이 아니죠. 그쪽에 파견했던 관리를 우리가 보통 관찰사라고 표현했죠. 이건 어디야? 조선이 되겠죠. 조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죠.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8번입니다. 자 이 나라는 영주에서 동쪽으로 2천 리밖에 위치하며 동쪽은 멀리 바다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거란이 있었다. 귀중여기는 태백산의 토끼 남의 다시마 책성의 된장 막 카레 돼지 솔빈의 말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수업시간에 말씀해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이 나라의 특산물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각 국가별 특산물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느냐고 그렇죠? 그럼 내용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확히 보여야 돼. 그리고 이 나라 풍속은 고구려 거란과 대기 같다 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 조금 어렸을 때 솔빈의 말 제가 솔빈부의 말이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다 라고 수업시간에 매번 강조하고 이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하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디냐면요. 발해예요. 발해 그렇죠? 솔빈부의 말 뭐 마케대지라든가 현주의 배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몰라요. 그러니까 발해인데 솔빈부의 말을 좀 강조합니다. 그럼 발해의 경제상황 분홍우가 이 솔빈의 말만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도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막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나라인지 키워드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자 신라로를 통해서 교통로를 통해 신라와 교육했다. 맞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발해 같은 나라가 발해가 이렇게 있어요. 발해가 이제 4명의 왕이 있죠. 우리가 4명의 왕만 기억하면 되는데 나라를 처음 세웠던 대조역 대조역은 고왕이라고 했어요. 고왕 대조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었던 대무외가 있습니다. 대무외가 이제 무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대흠무 대흠무가 바로 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대인수가 바로 이제 선왕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라를 세웠던 왕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와 상당히 좀 갈등관계에 있었던 왕이고요. 그렇지만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지 우리도 발전한다 해서 당나라와 친교했던 왕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성기를 맞았던 왕이죠. 이렇게 4명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왕이 있지만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끝맺음을 하는데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때 당과 이제 싸웠는데 이때는 신라와도 그래서 좋지는 않아요. 이때 당나라가 별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손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과 다시 친교하니까 신라와도 교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당나라와 당과 친교도 했고 신라와도 교류합니다. 그래서 당과 친교해갖고 당나라로 가는 길이 조공도였고요. 조공을 바치는 길이야 조공도 신라와의 길은 신라도였고 동해안 따라서 쭉 가는 신라와 교통로가 마련됐습니다. 맞아요. 감자고구마 감자고구마 언제일까요. 이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18세기 17세기 18세기 때 돌았던 조선 후기의 장물입니다. 구황장물이라고 하죠. 해동통보는 이거 어딜까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음병 고려시대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고려 숙종 때인데 고려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사직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조선 세종이죠. 개해악조 삼포개항을 했고요. 여기 따라서 삼포개항한 다음에 개해악조라고 해서 제한된 범위를 정해갖고 제한된 무역량을 정해갖고 교육을 했다. 세견선 50척에 세산미도 200성 이런 식으로 남대로 제한된 범위로 무역한 거. 이것도 역시 조선 세종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9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난감해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름도 나와있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유물들의 어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유물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럽는데 당황스럽게 당황스럽게 전혀 없는 게 뭐냐면요. 이론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만 풀어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이 유물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전람도 화순군 쌍봉사라는 곳이고 여기는 철감선사 도윤의 사리를 모신 팔각원당형의 승탑으로 아 팔각원당형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팔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 승탑은 선종의 유행과 기품 관련이 있는 문화에 있잖아. 선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이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뭐 선종이 어떻고 신라하대였고 선종이 어떤 종파고 이런 게 왜 만들어졌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이거 언제야? 신라하대였고 우리가 이제 팔각원당형의 승탑 즉 선종 승려들의 어떤 사리를 봉환하는 곳이거든요. 원래 탑은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봉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라하대에는 선종 승려들이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부처다! 이러면서 선종이 막 유행을 하니까 자기가 부처라고 하면서 자기 사리를 봉환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제 탑에는 보통 부처님의 사리를 봉환하는데 그걸 못하면 그걸 대용할 수 있는 거 대신할 수 있는 뭐 불상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자신 선종 승려가 자기가 부처니까 자기가 이제 깨우침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리를 봉환하면서 옆에다 같이 뭐 탑비라고 해갖고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알지만 그러니까 아니까 거기 안에 불경 보고 아 우리 부처님 말씀이구나 알지만 아니 철감선사 도유는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옆에다가 탑비라고 해갖고 그 사람 그 승려의 행정을 같이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나오는데 요거는 팔갑원당형 이거 어딜까요? 바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적으로 매우 많이 나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우리 예전에 10원짜리에서 많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죠. 불국사 다보탑 3번도 우리가 좀 기여할 때 이거는 어디와 기여해야 되나요? 어느 나라와 봐야 될까요?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의 석등이라고 이 석등이 뭐냐면 딱 봐도 이 구멍이 뚫렸잖아요. 뭘까요? 이게 사찰의 이제 가로등 역할이죠. 불빛. 밤에 이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을 딱 펴놓고는 사찰의 하나의 길을 이제 볼 수 있는 불빛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게 가로등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발해의 석등입니다. 요거 잘 보세요. 발해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사실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생뚱밖에 하나 나온 거예요. 뭐냐면 요게 이제 화음사에 있는 각황전에 있는 석등이에요. 요게 구멍도 있잖아요. 석등이야. 근데 이거 선생님 화음사 각황전 석등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이거 아마 어떤 선생님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어떤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마도 이거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사실 출제가 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중요도가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유무중의 중요도가 있다 없다를 따질 수는 없지만 시험 우리 시험을 봤을 때 중요도는 그렇게 없다. 그래서 화음사에 있는 각황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석등이다.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 중요한 건데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올림픽에 열렸던 동계올림픽에 열렸던 평창에 있는 오대산의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으로 팔각 고려중기입니다. 고려중기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이에요.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요게 고려중기의 아까는 다각 다층탑의 어떤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요. 자, 요거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나? 라는 거죠. 이게 후삼국 인물이거든요. 저 보시면은 가는 신라의 왕자로 도리어 제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의 화상을 칼로 베었으나 그 행위가 어지지 못했다. 화상을 부석사에 있는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훼손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 인물이 누구냐? 가가 궁예예요. 궁예.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보모 밑에서 크다가 눈 하나 잃었죠. 그래서 애꾸눈이 됐던 인물이죠. 자, 나는요. 신라의 백성이 있으나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화를 일으킨 마음을 품고 도읍을 신라의 도읍을 침범해서 인공과 신화를 살해하기까지 했답니다. 마치 짐승 같았는데 참으로 천하의 으뜸가는 악인으로다. 그러므로 가는 신하의 버림을 그 신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그러므로 가, 으뜸은 악인으로다. 자, 그럼 얘는 누굴까요? 신라 침입했다. 그래서 마치 짐승과 같았다. 요게 바로 견훤이 되겠습니다. 요게 누구냐? 나는 그래서 견훤이에요. 견훤. 왜냐하면 나가 왜 견훤이냐면 여기까지 혹시나 모른다 할지라도 아들에게서 화를 입었대요. 아들에게서. 나중에 이제 결국 왕의 계승 분쟁 과정에서 장남이었던 신검이한테 결국은 이제 뭐 사실은 유폐당하죠. 왕의 계승 분쟁에서 견훤이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에게 이제 왕이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장남이었던 신검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그 금강, 동생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를 김제금산산한 사찰에다가 유폐를 시켜버려요. 나중에 그 견훤이 누구한테 왕권에게 투항을 해버리거든요. 투항을 해버려요. 이게 견훤이에요. 견훤. 그래서 가는 궁예고 나는 견훤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겠습니다. 완산주를 도읍을 해서 후백제에서 였다. 이건 누굴까요? 견훤이 되겠죠. 아닙니다. 궁예가 아니고요. 국호를 마진해서 바꾸고 천원으로 천도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태봉으로 또 나라 이름 바꿨었죠. 이건 누굴까요? 궁예가 되겠네요.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고구려에 권고했다. 이거는 궁예가 되겠네요. 궁예. 이것도 궁예. 석영을 중시하고 북진정책. 이거는 태조 왕건이에요. 왕건. 태조. 나중에 이제 왕건이죠. 왕건. 아직까지 이때는 왕건, 태조가 왕이 된 다음에 왕건의 모습이고 황산전태에서 왕건의 고구려군에게 패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견훤이 되겠죠. 견훤. 그렇죠? 견훤. 견훤이 되겠습니다. 항상 고구려군에게, 왕건에게 파행한 것은 당시 이제 사실상 궁예가 쫓겨나거든요. 궁예가 이제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으로 천도한 다음에 나라를 다시 태봉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갑자기 구관등제로 정비하고 광평성이라는 최고 권력기구도 주면서 나라가 안정화되니까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잃기 시작했나봐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갑자기 미륵신앙을 이용한 약간 좀 폭압정치를 좀 했던 거죠. 결국 이제 신하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을 왕으로 세면서 나라 이름을 다시 고려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에 대해서 각각 정책을 달리합니다. 신라는 이미 벌써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그 후백제에 대해서는 견훤 만만치 않은 놈이거든요. 약간 적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펼쳤던 거죠. 그러자 그때 후백제가 신라를 계속 쳤거든요. 치는 상황에서 누가 왕건이 고구려군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죠? 찾아갔던 거. 신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결국은 첫 번째 어떤 공산전투에서는 패하기도 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안동에서의 고창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고구려 패했다라고 한다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견훤을 얘기하는 거죠. 견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이게 궁예에 대한 내용이니까 1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다음으로 갑니다. 11번입니다. 자, 중금 김부식의 아래기를 윤환인은 정지상과 결탁해서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당이 되어 크고 작은 일마다 실제로 함께 은은하였습니다. 또 임자들의 왕께서 석영으로 행차하실 때 그를 올려 연을 세우고 황제를 칭하기로 청하했습니다. 이는 모두 금나라를 경로하게 하여 이때를 틈타 방지하게도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을 차지하고 반영을 도모한 것이 신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때 김부식이 왕께서 석영으로 인사하실 때 연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황제를 칭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금나라를 경로하게 하여 자기 당이 아닌 사람을 처치하고 반영을 도모한 것이니 아마도 이런 틈타서 경로하게 해서 자기 당이 아닌 사람을 처치하고 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때 반영을 도모한 사람이 누굴까? 묘청이에요. 묘청. 아마도 묘청의 그거 아닐까라는 거죠. 묘청의 반란을 나중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라고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당시에는 반란이었죠. 그렇죠? 묘청의 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왕이 어느 왕이냐라는 거죠. 이 왕은 아마도 우리가 조금 김부식 그리고 석영천도하시는데 그때 묘청의 난까지 하니까 인종이란 왕입니다. 인종. 우리 인종. 인종이란 왕인데 저 인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때 이제 뭐 알다시피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이 바로 이제 인종이 어... 알다시피 예종 다음에 이제 우리 인종이거든요. 고려 중기 때입니다. 아 그때 이제 예종이란 왕에게 당시 이자겸이 자기 딸을 시집을 했거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인종이에요. 그럼 인종은 이자겸에게 손자거든요. 이 손자인데 손자에게 또 자기 딸을 또 시집을 한 거야. 그리고 인종은 그래서 이자겸의 어... 손자이자 사위예요. 이런 근신원이 유행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종이 어... 인종을 뭐야 끌어내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이자겸이죠. 이자겸의 난이 벌어지는 거지. 당시 이자겸은 경원 이시 가문으로서 당시 이제 왕실에 이제 자기의 딸을 왕실에 왕비를 공급하면서 권력을 차지하다가 이때 이제 이자겸이 누구? 금나라에게 뭐를 했습니까? 사대를 이제 했거든요.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나라의 군대를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왕실에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어... 사실상 왕이 찬타를 시도했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 그쵸? 그러면서 이자겸의 난이 결국 진압이 됐지만 진압이 됐지만 당시 이자겸의 난이 누구랑 같이 했어? 자신이 보았던 이런 척중경이라는 신화와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 척중경을 회유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자겸을 제거했고 이자겸도 결국은 척중경도 제거가 되죠. 이후에 이제 서경파들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이제는 이자겸의 난 같은 거 보니까 개경에 문제가 많다. 서경 갑시다. 하면서 서경으로 갈 것을 인종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궁도 지었어요. 궁도 짓고 이제 서경을 가려고 하는데 뭐 그 갑자기 대화궁에 벼락이 치면서 불이 타버린 거지. 그러자 서경파였던 대표 아 개경파였던 김부식 같은 이런 기존의 관료 문벌기족들이 아유 개경 그냥 있으셔야겠네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인종도 그 뜻을 거둡니다. 아 서경 그래 가지 말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묘청이 열받아가지고 그쵸? 아 가기로 하셨고 왜 안갑니까? 하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입니다.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그 다음에 연호를 천계라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게 이제 묘청의 난 자 이게 지금 묘청의 난과 관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묘청은 이제 서경파로서 금국을 정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한테 그런 금수와 같은 나라한테 우리가 어떻게 4대 군신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이 당시에 그 기존의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뭐 이런 거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답은 4번으로 5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원종화 에노 이거는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말 진성 여왕 때예요. 최악이었죠. 이때가 경수랑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이거는 언제까요? 태조 왕건 때 사신관 제도 들으면서 태조 왕건 웅천주 도덕 김원창의 반란 이건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인데 굳이 왕을 얘기하자면 신라 왕을 얘기하자면 헌덕 왕이라는 왕인데요.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왕을 제거했다. 강조의 정변 이걸 구시를 해서 거란이 2차 침입을 해오게 되죠. 이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목종을 패하고 현종이란 왕을 세웠거든요. 현종이란 왕을 세웠는데 이건 현종 때 거란이 2차 침입 당시 고려 초기 때 고려 정기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고려 중기 때의 이자겸의 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국보 41호 청주 용두사 철당관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뭐가 있냐? 여기 준풍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답니다. 준풍 그쵸? 그 다음에 이 왕은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답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위계질서를 확립했다고 나왔어요. 자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가 이제 준풍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던 거 광덕, 준풍 그 다음에 사색공복을 제정했다. 그쵸? 그쵸? 누굴까요? 광종이 되겠죠. 광종. 으흠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려 광종이라고 한다면 일단 호족들을 수청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죠. 그쵸? 호족들을 수청하기 위해서 과거제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 실시. 그러면서 노비안검법 음 노비안검법 실시해서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좀 펼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호족들을 수청하셨고 거기에서 왕권 강화를 이루면서 칭제의 권원을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당시 수도였던 개경을 황도로 하면서 서경을 서도로 지정하기도 했었고 광덕, 준풍이라는 연어를 사용하면서 사색공복으로 관리들의 어떤 위계질서까지 완전하게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광종에 대한 업적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서 아마 정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보면 몇 번? 3번이 되겠죠. 알겠죠? 자 1번 볼게요. 흑창 이거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자감 설치한 거 국자감은 언제 설치하냐? 고려 성종 때 설치합니다. 성종 때 그쵸? 성종 때입니다. 정계 개백요소 뭐냐? 이거는 신하들에게 만들었던 신하들을 위한 규범이었어요. 신하들에 대한 규범 신하들이 지켜야 될 규범 자 정계 경계를 정해라 그 다음에 개백 백관들의 경계 이러면서 지었던 게 언제까지 태조 왕건이 되겠죠. 이거는 신하들에게 줬던 거고 후대 왕들에게 남겼던 글이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훈요십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전시과 제도는 처음 실시했던 게 경종이라는 왕이에요. 경종은요. 언제와 언제 시정전시과죠. 전시과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전시과를 마련했고 경종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목종 때 한 번 바꿨죠. 개정전시과 그리고 이제 뒤에 고려중기 때 문종 때 경종 완전 최종 완성판이 나옵니다. 요건데 경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거 시정전시과라고 하죠. 처음으로 정했어요 라는 처음에 시정전시과를 시행했던 왕이죠. 경종 같은 경우는 언제 언제냐면 광종과 성종 사이에 있었던 5대 임금이었어요. 광종과 성종 사이 알겠죠. 뭐 그 정도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쭉 읽어보다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뭐냐 예종이 동쪽 오랑캐를 정벌화를 하자 민영이라는 사람이 자청해서 땡땡땡에 신기군에 편성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신기군이죠. 우리 신기군은 아마 공부하면서 아실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신기군 신기한 기병 그 다음에 신기한 보병 그쵸? 기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신기군 그 다음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신보군 기병 보병 뭔지 알죠? 말 타고 다니는 애들 걸어 다니는 애들 그쵸? 거기다가 이제 항마군 마귀를 물리친다 승병들입니다. 항마군들은 승병으로 구성됐던 거 이렇게 세 개의 군대로 구성된 거 세 개의 부대로 구성된 거 우리가 뭐라 하냐 별무반이라고 하죠 별무반 자 별무반은 언제 구성됐던 겁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왕을 얘기하자면 고려 숙종 때 윤관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별무반 누구 토벌하려고 여진 토벌하려고요 만들었는데 이제 숙종은 죽었거든요 그 다음 왕였던 예종 때 가서 뭐 한 거야? 이 별무반을 구성해가지고 여진을 토벌한 거죠 여진을 토벌했고요 토벌 후에 여진 지역에다가 동북 구성이란 걸 쌓았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도 이게 여진 지역에다 싸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여진족들도 자꾸만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조공한다는 조건으로 결국은 동북 구성을 결국 어떻게 했다 반환해줘요 그런데 반환해줬는데 이후에 이 여진족 애들이 이제 뭐야 갑자기 강성해지고 부족을 통합하더니 우리에게 뭘로 요구한 거야 군신관계 즉 사대를 요구했던 거죠 음 그런데 이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이후입니다 언제? 금 건국 후에요 이때까지 아직 여진족이었고 그 이후에는 여진족이 이제 한참 동북 구성 반환 후에 금을 건국했다는 거지 금을 금 건국 후 금 건국 후에 금 건국 후에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당시에 이제 우리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자겸이 이 군신관계를 결국 수용하고 말았던 거죠 음 자 요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가부대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다 설명했습니다 뭘까요? 음 여진을 토벌해서 정벌해요 동북 구성을 일대를 확보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경대승에 의해서 설치된 수기견이었다 뭘까요? 사병기구 하나 있어요 뭘까? 도방입니다 도방 경대승은 우리 무신집권기 때 정중부 다음에 두 번째 집권자였던 경대승이 되겠죠 자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처음에는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이후에 제주도 옮기면서 활동했던 이거는 무신집권기 때 최씨 정권의 사병기구였다가 대모항쟁에 뛰어들었던 산별초가 되겠고요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조직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권력기반 강화니까 이건 뭐 사실 최씨 정권이니까 교정도감이 되겠고요 그렇죠 권력기반이니까 교정도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아니면 뭐 산별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권력기반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권력기관이고 이거는 대표적인 그들의 사병기구였고 맞죠 자 구주에 일정식 배치하고 한 주에 일정을 더 두었다라고 한다면 십정이죠 이건 통일신라의 지방군이었던 십정이 되겠습니다 십정 알겠죠 통일신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1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친 그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밑줄친 그대가 누구냐 자 보시면 역적 이의민을 선왕인 의종 역적 이의민이 선왕인 의종을 시행하고 백성을 괴롭히며 왕위를 엿보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이 제거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낡은 것을 개혁하시고 새로운 정신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역적 이의민을 제거했답니다 그다가 그대가 올린 봉사십조를 잘 읽어보았어 올린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지만 행하지는 않았죠 봉사십조를 올리고 역적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던 그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최충원이 되겠죠 최씨 정권의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이었죠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이었던 최충원이죠 그 이후에 최우 최항 최이로 이어지는 4대 62년 동안 최씨 정권이 최씨가 무신 정권의 핵심을 이루면서 권력을 잡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최충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무신 정권은 왕보다는 들어오는 누구? 정권 권력자들 당대 권력자들입니다 초기에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어지는 이게 무신 정권 초기였고 그 이후에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로 이어지는 최씨 무신 정권기 그 이후에 김준 임년 임륭으로 이어지는 무신 정권 붕괴기 이런 세 시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최충원 하고 최우 되게 중요하죠 4대 62년 동안이 하지만 사실 뒤에 이어진 최항 최인은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고요 최충원 최우 때 있었던 건데 우리가 최충원만 일단 살펴봅시다 자 정방을 설치했다 인사권을 설치했다 정방 아버지가 교정도감을 설치하면서 그전까지는 중방정치였거든요 중방정치에서 이제 교정도감으로 이제 권력을 이동하면서 1인 집정기구로 교정도감의 교정별감이 되었죠 어 그리고 교정도감은 계속적으로 무신 집권기기 끝날 때까지 계속 권력기구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우가 어 여기에 더해가지고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했고요 여기에 이제 문신들을 등용하고 문신들을 숙이기간으로서 문신들을 등용하기 위한 서방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했던 거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런 것들 삼별초 같은 같은 이런 부대를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야별초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지고 여기에 몽고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군대들 신의군이라고 하죠 신의군 그들 합쳐가지고 삼별초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최씨 정권의 어떤 하나의 권력기반의 어떤 하나의 흐름입니다 권력기반을 장악하는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인사권 장악한 거 이거는 아까 말한 최우가 되겠고요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점만 장악했다 그렇죠 이때부터죠 처이성에서 몽고장수 살리타 사살한 건 누굴까요 김윤후가 되겠네 김윤후 2차 2차 몽골 2차 침입 때죠 전민변정도감 책임자로서 개혁을 그러다 전민변정도감은 여러 번 설치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민변정도감 하면 공민왕을 떠오르지만 그 전에 충년왕 때도 설치합니다마는 책임자 한다면 우리가 공민왕 때 책임자였던 애가 누구였죠 신돈이란 인물이 있죠 신돈을 등용했다 그렇죠 거란침일에 대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라고 나왔습니다 나성 이거는 아마 강감찬의 권위였어요 강감찬 그렇죠 나성 3차 침입 이후에 강감찬의 권위로 나성을 축조했다 나성이 뭔지 알죠 성에다가 하나 더 외곽에다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죠 외곽성입니다 외곽성 이중창을 만든 거죠 이중창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다음 시기가 어떤 시기냐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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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까 제주만호 임숙이 탕하스로 우리 백성들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뭔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나 보죠 거기다가 정동행성에 갇혀있는 그렇죠 정동행성에 갇혀있는 글을 제주로 복귀시키라다니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는 정동행성의 관리들이 임숙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신문화에 처벌하지 않다면 원의 조정에 고소할 것입니다 정동행성이 나왔고요 원의 조정에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충분히 키워드가 나와 있죠 언제일까 원간섭기죠 우리가 고려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어디다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무신집권기 그 이후에 무신집권기 때 몽고가 쳐들어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들과 화의를 맺으면서 무신정변이 무너지고 드디어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강화도까지 가서 저항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국 몽고와 화의를 하면서 몽고가 세웠던 나라가 원이라는 나라 그 원과 결국 강화를 체결하게 되고 결국은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간섭기 그때 그 원간섭기인데 그 원이 점차점차 힘이 떨어지면서 명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새롭게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럼 원간섭기에 대한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 때 이제 사실상 그 정치 우리 내정간섭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충렬왕 때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이에요 성입니다 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래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성인데 이게 일본 정벌에 실패하자 그대로 내정간섭기구가 됐던 겁니다 내정간섭기구 내정간섭기구가 되었던 게 정동행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정동행성이 됐고 정동행성이 장관이 고려왕이 정동행성이 장관을 겸해요 정동행성은 사실상 원래는 일본 정벌이었으나 내정간섭기구였다 우리가 그리고 나라가 뭐가 된 거야 성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제라든가 아니면 왕의 칭호 호칭 같은 것들이 많이 격화가 되죠 격화 왜냐하면 나라가 우리는 나라가 국인데 나라국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성이 되어버렸다고 일본에 당시 몽고 원나라에 성이 되어버리니까 성을 썼던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런 얘기죠 이성이 첨의부가 되고 육부가 사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격화가 됐고 왕의 호칭 우리 호칭도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폐하 그랬는데 전하 그랬고 조종 그랬는데 왕으로 되고 그렇죠 퇴자 그랬는데 세자가 되어버리고 하면서 점차 관제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시기는 만적 요거는 언제예요 최충헌의 산업이었잖아 만적 그렇죠 최충헌 무신집권기죠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씨 최충헌식이에요 최충헌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반란을 모의했었던 거고요 독서산불가 이거 언제입니까 신라하대 원성왕입니다 신라하대 원성왕 때였죠 원성왕 왕권을 좀 강하고자 했지만 진골들의 반발로 오래가지 못하죠 대가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해창했다 이거는 고려중기입니다 고려중기 의천이라는 분이 누구였어요 문종의 아들이었잖아 아들 아들로서 승려가 되셔가지고 당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천태종을 개창하게 된 거죠 이거는 고려중기로 하시면 됩니다 고려중기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그렇죠 변발 몽고식 복장과 몽고식 어떤 헤어스타일이 나오는 시기 이게 바로 원관석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나오고 이렇게 잘 나오죠 정답은 4번이고요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유학 교육을 실시했다 뭐 구제 얘기하면 고려 문종인데 그냥 이것도 고려중기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중기 때 문벌기족이었던 최충이 구제학당을 통해서 반복을 알게도록 사학을 융성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이때 제작적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겠죠 자 16번 가봅니다 자 다음 역시 사이 문제가 나왔네요 가와 나 사이에 있는 건데 보시면요 가는 최영이 철령 이북의 땅을 떼어줄지 여부를 논의하자 관리들이 반대했다 우왕은 홀로 최영과 비밀의 요동공격 자 최영의 요동정벌입니다 최영의 최영이 주도해가지고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죠 음 그래서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팔도도통사로 임명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군도통사의 이성계 뭐 좌군도통사의 조민수 같은 인물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우왕이 최영이 없으면 불안했나봐요 최영은 그냥 남겨두고 누구한테 이성계를 보내가지고 이제 요동을 정벌하게 했는데 이성계가 중간에 외쳐 회군을 해버리잖아 어디서? 위화도에서 위화도 회군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음 자 요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 나를 한번 봅시다 나는 뭐 백응념들이 왕에 오르기를 권고하자 태조는 뭐 등등등등 뭐 얘기하면서 신하들이 왕에 오르기 거듭 권하니 마침내 태조가 즉이었다 누구일까요? 이성계의 즉위에요 이성계의 즉위 그쵸? 이성계의 즉위는 즉 조선건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동정벌부터 조선건국까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 앞서서 봤지만 자 이성계가 결국 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되면서 권력자가 됩니다 최형을 제거하고 결국 권력자가 되고 정척 실권을 잡아요 그리고는 경제적으로는 과전법을 실시해서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문세족의 수조지를 뺏어가지고 신진사들 나눠주면서 경제력도 장악하게 됩니다 경제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91년도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정치적 실권 경제적 실권 장악이니까 아마도 요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맞는거죠 뭐 그쵸? 음 조준 그치? 정도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제정되었다 대표지 신원세는 기철 이건 언제일까요? 요게 이때가 언제냐면 우왕 때에요 우왕 우왕때입니다 우왕 우왕의 아버지가 아버지로 알고 있는게 공민왕이잖아요 그쵸? 공민왕 때에요 기철 등 신원파 숙청 기철이 이제 기황후 오라버니가 되겠죠 공주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였나 이거는 무신집권기 특히 언제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정중부 집권기 때 초기 때 반란이에요 초기 때 공주명악소 지역에 소 특수행정구역에 망이 망소였나 쌍성총간부공에서 철령이보이 땅 이것도 역시 언제요? 공민왕 때가 되겠습니다 공민왕 때 이자춘 유인우 장군을 보내서 이자춘은 이제 이성계 아버지죠 그쵸? 보내서 땅을 수복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신문고 신문고는 와서 뚜드려라 니들이 억울함이 있으면 뚜드려라 했던거죠 이건 태종 때잖아요 그쵸? 이건 조선권국 후에요 태종 때 연산고 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영조 때 부활하게 되는거죠 신문고 정답은 몇번요?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라는거죠 누구인가 자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이 부채에 그린 도산서원으로 조선시대 서원의 고요한 한적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도산서원은 자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은 이 인물의 학문과 덕행을 기르기 위한 공간으로 그의 제자들이 이제 만들었던거죠 그리고 그분은 주자서설료 같은 글도 지었답니다 라는거죠 누굴까요 퇴계이왕이네요 딱 봐도 자 퇴계이왕 제자들이 이왕을 기르기 위해서 이분을 제사진행한거죠 우리가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원은 이제 지방양반들의 하나의 아지트가 됐던 곳인데 여기서 뭐에요 음 기본적으로 어 서년들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서년 먼저가신 현자들 뭐 이왕을 모시기도 하고 조광조를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 이현적을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누구 음 조광조 같은 뭐 등등 많은 어떤 유학자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 유학자 서년들 우리 유학자에요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양반들의 자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공간이기도 했던게 바로 서원입니다 알겠죠 요런거 지는데 주로 여기서 퇴계이왕 도산서원은 퇴계이왕의 제자들을 어 바로 퇴계이왕을 모시기 위한거지 사당을 지은거에요 어 거기다가 이제 거기 있는 제 자재들 그 지역의 자재들을 어 교육시켰던거지 안동에 그치 음 자 그럼 퇴계이왕 선생의 설명 활동 오른거에요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 이 백운동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데 이번 최초의 서원은 아니죠 어 이거 뭐에요 누구에요 풍기군수 주세붕이었죠 풍기군수 주세붕 나중에 결국은 이 황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쵸 이 백운동서원이 뒤에 뒤늦게 이 뒤에 어 풍기군수로 부임했었던 이 황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어 국가의 지지 지원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지원을 받게 된거에요 뭐라 그래요 액자를 하사받았다라고 해서 사액되었다라고 하죠 사액서원입니다 그 사액서원 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소수서원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이건 이게 이제 소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황이죠 이 황 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왕에 있지만 백운동서원으로 건립한건 아니에요 성호사설에서 한전론 이거는 우리 실학과가 연낸건데 성호의 개인적인 썰 이분이 누구나 성호이익선생이죠 성호이익선생의 개인적인 썰을 담았다 이거죠 이거는 누구 이익 동호문답 동호대교 앞에서의 Q&A 그쵸 Q&A 혼자 Q하고 A 현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가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거죠 요게 누굴까 이거는 율곡 2 2가 되겠죠 4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 10도를 조사했다 이게 맞죠 퇴계이황선생하고 우리가 보통 2하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2황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에요 주리론입니다 현실보다는 어떤 거 이상적이고 약간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중요하죠 리가 중요하다 근본적인 게 중요하다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죠 그래서 리 라고 하는 건 주 리 리 우리가 보통 이걸 성략해서 이기론이라고 하는데 이와 기의 얘기에요 요거는 근본적인 리 마음만 예쁘면 그만이야 아니야 마음이 예뻐지지만 마음도 예뻐야 되지만 뭐도 예뻐야 돼? 현실로 보이는 거 예뻐야 돼 마음만 예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얼굴도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돼 요게 이제 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이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퇴계의 양은 마음만 예쁘면 돼요라는 입장에 취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근본 이상주의죠 그래서 그 리를 리인데 이라고 한 거예요 그 리를 잘 시현시키는 방법은 누가 한다? 왕이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혼자서 그래서 성학 군주의 학문을 성학이라고 하는데 10가지 그림으로 내가 그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이왕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여기서 제가 비교하자면 율곡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실이 자각한 거지 리도 중요한데요 왕이 혼자서 리를 발휴시킨다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기가 중요한 거예요 리도 중요하지만 기가 더 중요합니다 라면서 주기론 입장이야 그래서 뭐야 이거는 기 현실적인 거 보이는 거잖아 아까 제가 이건 마음만 예쁘면 그만이래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예뻐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아니면 바꿔도 돼요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현실적이고 이분은 개혁적이었다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왕이 혼자서 뭐 그림 보고 그림책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군주 스스로라는 얘기잖아 군주 스스로 어 스스로 근데 이분은 뭐라는 거야 성악지별라는 책을 쓰죠 성악지보에서 성악은 누가 왕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거다? 신하가 현명한 신하가 도와주는 거예요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 변화예요 현명한 신하가 군주 기질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호대교 앞에서의 Q&A 혼자 동호문답 쓰시면서 혼자서 그 현실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의에 대한 거지 현실적인 건 이분은 뭐야 혼자 공부하니까 나는 공부하는데 나는 뭐 너한테 할 얘기 없다 이러면서 돌아가셔서 혼자 주자의 이야기랑 쓰신 거죠 공부하신 거야 이분은 약간 학자 스타일인 거죠 학자 스타일 학자 스타일이면 이분은 상당히 딱 정치적인 스타일인 거죠 정치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학자라고 한다면 정치인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완과 이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래집남 이거 사실 잘 모를 거야 정답은 나올 일은 없는데 주자가래에 대해서 모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게 뭐냐면 김장생이라는 이물이 있습니다 김장생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입니다 세종일에 정치와 교화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예약이 제정되어서 태평스러운 시대가 빛나게 되자 선비들이 조정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왕자들이 다투어 빙길 때를 맞아들었는데 문인과 제사들이 안평대군에게 의탁했고요 계획에는 이들보다 나은 인재들이 없었다 그런데 누가 한 명의가 땡땡을 찾아가서 은밀하게 계책을 올리니 세도가 병고에 있을 때 문인들이 쓸모가 없으니 모름지기 무사들과 결탁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무사들과 결탁했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안평대군 형이 있죠 안평대군 형이 누가 큰형이 문정이었고 작은형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 그렇죠 수양대군 지금 이게 누굴 얘기하냐 바로 이제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하 이거 수양대군이구나 라는 거죠 수양대군 이게 이제 다 단종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의 계보도를 모여서 세종이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였던 문정에게 왕을 물려주고 이후에 문정이 일찍 죽자 어린 단종이 권력을 차지했죠 그런데 세종에게는 문정이 첫째고 둘째에 있던 수양대군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였던 안평대군이 있는데 이때부터 문정이 일찍 죽자 누구한테 단종 어린 단종에게 누구를 신하들을 옆에서 보필하게 신하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신하가 김종서랑 그 다음에 황보인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황보인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수양대군이 그런 거죠 신권이 강해진 거야 신권이 우리 왕실이 있는데 종친이 있는데 말이야 신권이 강해지니까 안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했는데 수양대군이 안평대군하고 약간 좀 거리를 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안평대군이 제거가 되고 수양대군이 이 누구 대신들을 제거하면서 결국 권력을 잡은 거지 단종 때 그가 바로 그 난이 바로 개의후년에 있었던 정치적 별난이다 라고 해서 개의후정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개의후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결국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에 올랐죠 그 왕에 올랐던 그가 누구다 바로 세조가 되는 거죠 세조 그쵸 그가 바로 세조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의후정난이 맞겠고요 불시작변 지어서 불교 비판했던 정도전이 되겠고요 금위험을 설치해서 오군영 체제 완성 자 우리가 뭐 오군영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중앙군입니다 임진왜때 훈련도감 설치 이후에 인조 때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설치했고요 마지막에 왕이 호위부대였던 금위험을 설치했던 게 숙종이에요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반대판 제거했던 왕자 1차 왕자의 난은 태조 때 2차 왕자의 난은 정종 때 권력 차지했던 인물이 태종이죠 이방원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아 이거는 언제쯤이 있느냐 이건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던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지나고 다시 한번 비변사의 기능을 의정부와 삼군부로 다시 분화시켰던 거 그래서 이게 굳이 왕은 고종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걸 실시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흥선대원군은 당시 권력자가 되겠죠 고종아버지 그쵸 정답은 1번이 되네요 다음으로 갈게요 19번입니다 세시풍선 문제인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새 봄을 알린다 봄을 알린다 라고 나왔으니까 봄을 알리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단어가 봄을 알리는 거예요 아니죠 7월 시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 이거는 5월달에 이제 보통 이제 추수할 때 이제 하는 거고요 대보름 대보름은 겨울에 하죠 음역 1월 15일 우리가 보통 2월 15일로 하는데 대보름은 이제 뭐 부럼깨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랑나비 만들기 화전 만들기 품각시놀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보름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보름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부럼깨기 아니면 쥐불놀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쵸 자 한가위는요 이거 추석이에요 추석 추수 추수가 이제 이뤄지고 한 거지 정답은 3월 3진날이라고 하죠 3월 3진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건 3월 3진날 봄에 새 봄을 알리는 거 이게 말하자면 3월 3진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세시풍속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여러 번만 풀고 거기서 이제 정리하면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0번입니다 자 울릉군수 심흥택시가 내부에 보고했답니다 일본 간이 본군에 도착해서 본군 소재 2섬을 일본 속자자칭하고 토지 면제과 호구소를 적어갔다고 하더라 이에 내부에서 지정하기를 유람하는 길에 타국의 호지와 토지와 호구 정보를 적어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2섬을 일본의 속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보고한 내용이 매우 놀랐다 뭐 울릉도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울릉도군수 심흥택시가 2섬을 속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딱 보니까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독도 그쵸 독도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럼 독도에 대한 설명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를 격퇴한 건 언제예요 이거 근대기 때 흥선대원군 집권할 때 강화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일본은 사실상 많은 우리가 이제 많은 역사적 기록과 그 자료들을 통틀어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를 울릉도 관할의 하나의 섬으로 관할 지역의 하나의 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다기보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렇게 계속 쭉 역사적으로 기록해왔습니다 일본은 근데 이때 러일전쟁 중에 독도는 이게 바위섬이잖아요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 아 뭐야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을 우리가 가져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토로 삼았던 거예요 거기가 돌섬이다 보니까 단시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었을 뿐인 거지 사실 우리 영토 안에 항상 독도를 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역호 고대의 지도 조선시대 이후의 지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근대기의 1877년 태정관 지령이라는 곳에서는요 당시 태정관 지령에서는 일본이 자기들은 독도와 관련이 없다 라고 정확히 언급한 문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한마디로 이건 불법이죠 지금까지는 독도 갖고 계속 분쟁을 벌였는데 그냥 분쟁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의도인 거지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증거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 뿐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 요구한 거 저령도 조차 저령도는 어디예요? 부산이죠? 부산 영도 부산 영도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네덜란드 상인인 하멜 하멜 뭐 그 앞에 하멜 앞에는 벨테브레 같은 인물들이 있죠 벨테브레 하멜 다 어디에 표류합니까? 원래 일본 가려다가 그렇죠? 어디로? 제주도에서 표류한 겁니다 제주도에서 표류한 거죠 제주도죠 정약전이 섬의 어종을 조사해요 자산어보 자산어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순조 때 동생도 있죠 동생이 정약용이에요 정약전 정약용 형제가 각각 이제 신유박해때 순조 때 있었던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정신유박해로 각각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흑산도가 이제 지금은 이제 검은산이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검은현자 검은 검은성이라 하는데 검은현자 두개 써갖고 이 검은현자 두개 쓰면 뭐가 될까요? 자자가 돼 자 그래서 자산도라고 했어요 검은산이 있는 곳이다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흑산도라고 하지만 예전엔 자산도라고 했고 그 자산에 대해서 어종원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준 거죠 어종원에 대한 정보 그래서 자산어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어떤 어종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실은 책이 자산어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 한 거 자산도 아까 지금 지금으로 치면 흑산도 우리 홍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쵸? 음 자 21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왕이 승지와 사간을 보내고 2조 판서 송수열과 단둘이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다 자 보시면 오랑캐는 망하게 될 흔편이고 정의하면 10만명을 양성에서 귀해를 보아 곧장 청으로 쳐들어가오 그렇게 되면 중원의 의사와 호걸 중에 어찌 호응하는 자격했소 전하의 뜻이 이와 같으시니 우리나뿐만한 실로 천하만대의 다행이옵니다 자 송수열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고 10만을 양성에서 청으로 쳐들어가 청으로 쳐들어가라고 북벌이네요 아 북벌 북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북벌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병자호란 후 언제까지 효종 때입니다 북벌론을 대도하고 북벌론을 주장했던 게 효종 때 효종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효종 아버지가 누구 인조 우리가 이걸 봐야 돼 그리고 말이야 광해군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나오고 광해군 인조 효종으로 이어지는데 이 흐름을 한번 잠깐 보자고요 광해군이 우리는 뭐 여러가지 죄도 안 좋은데 일도 했죠 폐모살제 동생이랑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이는 폐모살제 거기다가 중립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간에 중간에서 약간 조정을 했던거지 자 그것 때문에 결국 서인들의 반발을 결국 불러일으켰고 결국 서인과 서인들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서인과 남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들 인조 반정으로 왕이 오른거죠 인조는 서인이 세워질기 때문에 서인이 사실 서인이 세웠던 왕이기 때문에 이 인조같은 경우는 서인 정권이에요 사실상 서인들은 명분을 강조하죠 이때 누구야 북인이잖아 서인과 북인은 차이점이 뭐야 북인은 약간의 좀 뭐냐면요 신리 쪽이에요 명분 이런거 따지기보다는 신리를 좀 강조하는 쪽이라면 이들은 명분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광인과 북인이 같이 끌어낸 다음에 서인들은 명분을 앞세워서 친명배금 정책을 명을 명과 친하게 되고 금을 배척한다라는 친명배금으로 봐요 자 이런 친명배금 정책이 누구를 후금을 자극했던 거죠 후금 후금은 뒤에 가서 청으로 변합니다만은 청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만은 결국 자극하게 됐고 결국 두 차례 호란을 겪게 만든 거죠 두 차례 호란 정묘호란 1627년 1630년에 병자호란 두 차례 호란을 겪으면서 사실상 인조는 굴욕을 맛보게 되고 어 저기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효종은 돌아와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효종의 왕에 직위하게 된 거죠 원래 효종이 형이 하나 있었죠 형이 누구였어요 소연세자 소연세자는 근데 친청론자가 되어서 서인들에게 약간 좀 미움을 샀던 거고 아마도 그 가운데 아마 암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암살이나 마찬가지 알겠죠 자 이때부터는 뭐야 아버지의 이런 것들 친명배물은 아버지가 굴욕을 맛받거든 그래서 뭐한 거야 북벌해야겠다 그래서 북벌로 한 거죠 그때 이제 당연히 서인의 영수였던 송샤라고 같이 의논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왕의 제2기연동에 했었던 것 뭘까요 음 대표적으로 나선정벌이 정답이 되겠죠 이요 나선정벌 이게 지금 북벌의 허구를 보여주는 거야 나선정벌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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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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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벌은 분명히 이때 지금 청을 오랑케르 망하게 정해군 10만명을 양성해갖고 청으로 보낼 건데 왜 청한테 보내지 않고 나선정벌 나선정벌은요 러시아 정보를 하러 청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청을 도와서 러시아를 정보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러 갔던 조총 부대는 원래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바로 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양성했던 군대인데 지금 청을 도와주러 가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진짜 북벌의 허구성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서인들은 북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갖고 자신의 정권 유지수단으로 이걸 활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쵸? 실제 정보 하려면 했었어야지. 근데 안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왔잖아요. 그쵸? 이게 두 차례 갑니다. 변급신유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두 차례 가고 당시 청나라 황제에게 되게 약간 칭송을 받았던 부대들입니다. 속으로는 진짜 니네 깔려고 만든 부대인데 어떻게 너희 도와주게 됐네? 뭐 이렇게 된 거죠. 신무기인 신기전 이거 언제일까요? 이거 세종이죠. 구강친이부장용용 이건 정조가 되겠고요. 정조. 화통도강 이거는 고려말입니다. 고려 후기 때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강은 이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거 우왕 때예요. 그래서 이 우왕 때 외구들이 침입이 극심했거든요. 고려 공민왕 우왕 때 이때 이제 최무선이 이 화통도강에서 만든 화포와 화약으로 당시 금강하고 있었던 외구들을 격퇴했던 요게 바로 이제 진포대첩이라고 부르고 있죠. 진포대첩. 들어보셨나? 진포대첩. 잘 나와요. 명예요청으로 강옥립 부대가 파병됐다. 이때잖아. 광해군 때. 그렇죠? 광해군 때. 광해군 때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 정답이 되어있죠. 북벌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거죠. 북벌한다고 해놓고 안 했지. 자, 22번 갑니다. 자, 서인이 주도한 반정이요. 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겁니다. 뭘까요? 서인이 반정을, 인조 반정이죠? 저게 누가 했대? 이괄의 반란에, 이괄이 반란을 익혔지만 다행히 진압했다고 하네. 이괄의 잔당이 후급으로 도망쳐서 세왕을 헛뜯고 잘못된 정보를 퍼렸던 거니 뒤늦이 걱정이야. 이때 이런 게 있죠. 서인이 서인이 친명 배금 조치를 쓴 것도 있고 근데 서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괄, 이괄. 이괄은 서인 인조 반정 때 남한테 공을 세웠던 하나의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신책복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자 주변의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익혔습니다. 근데 진압이 돼요. 한양을 함락시키면서 당당히 크게 이제 확장되었던 반란이었지만 결국 진압이 되고 이후에 이관의 잔당들이 어딜 갔대? 후금으로 갔대요. 후금으로 갔대. 그래서 후금에게 뭐라는 거야? 당신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광의군을 쫓아내고 왕이 오른 겁니다. 이들이 뭘 하냐? 친명 배금하면서 당신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후금 애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한 거야? 정묘호란을 일으킨 거죠. 정묘호란 이게 정묘호란의 하나의 배경 이 두 개가 바로 정묘호란의 배경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정묘호란 때는 아직까지 이 후금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명과 아직 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형제의 맹약만 맺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청구로 바꾼 다음에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거죠. 형제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에서 이제 군신관계 인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한 거야. 그러자 우리 조정에서는 싸워야 된다. 우리가 절대 그들 오랑캐에게 우리가 어떻게 군신관계를 수용하냐 하면서 주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싸우다가는 우리 조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비해야 되는데 이거 더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더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 일단은 지금은 화해하시고 일단 조공하시고 일단 추후를 대비합시다 라는 주화파 결국은 주전파가 앞섰죠. 주전파들이 앞서가지고 주전파들이 결국 대세를 이루면서 결국 남한산성에서 이제 45일 동안 항전을 하게 됩니다만은 결국 무너지고 아주 굴욕적인 사건 굴욕적인 삼전도 사태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이유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관의 난 이유 자 보기 싫으면은 정묘한의 난하 정봉수가 용골산성 정봉수 봉골레 봉골레 정봉수 봉골레 봉골레 이립은 의주에서 각각 정묘한 때 대항했다라고 하는 거지 항쟁했다 이게 정답이네요. 권유리 행주산성에서 외군을 격퇴한 건 언제예요? 이건 임진왜란 때 아니야? 임진왜란 때는 선조때인데 여기 앞에 있는 선조때인데 그렇죠? 음 임진왜란 김종서가 여진을 불안해고 육진개척 이거 세종이에요. 한참 전이죠. 위훈삭제 조광조 일파축출 자 이거는 이제 김효사화인데 이거는 언제일까요? 고려 조선중기 중종때입니다. 중종때 기후약조 이거는 광해군때 세종때는 개해약조 광해군때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약조를 체결하게 되는게 기후약조 물론 개해약조때보다 그 범위 무역량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요청으로 독후가와 막보의 요청으로 다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됐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요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될 수 5번이 될 수 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갑니다. 이 그림은 김육 제가 아주 조선의 3대 재상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효종대 재상입니다. 자 이 김육이란 인물은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박래편에 맞고 부담을 줄여주게 실시했대요. 이거를 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야 대동법이라고 특산물에 대한 법을 그쵸 대동법 그전까지 특산물은 가호별로 재산에 상관없이 가호별로 M분의 1씩 냈거든요. 근데 이게 대동법으로 바뀐 광해군 때인데 광해군 때 뭐 했어요? 대동법 하면서 경기도 시범 실시하면서 이제는 집집마다 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토지가 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토지 1결당 12두를 부과하겠다. 라는 거죠. 특산물 안 내고. 그런 다음에 그 특산물을 모아서 어떻게 한 거야? 특산물. 특산물은 특산물이 아니고 1결당 12두를 쌀로 내게 했던 거죠. 쌀로 내게 한 다음에 쌀이 없으면 동전도 되고 옷감도 된대요. 그래서 미포전이라고 하죠. 미포전 쌀 그 다음 옷감인 포 그 다음에 동전인 전 해갖고 요거를 거뒀던 겁니다. 근데 특산물은 못 거뒀으니까 각 지역과다 특산물을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고용합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공인. 그래서 공인이 대동법으로 등장했던 상인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인들이 내려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물건끼리의 교환이 아니고 동전을 가지고 교환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걸 뭐라고 한다? 상품을 화폐로 교환하는 상품화폐경제 즉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죠? 자 대동법 강해군 때 경기도 실험 실시했고요. 강해군 때 이따가 언제 바로 이제 인조 때 인조 때 뭐했다 강원도 갑니다. 인조 때 강원도 이따 경기도 시범 실시 강원도 거기다가 언제요 효종 때 김육의 노력으로 제일 어렸을 때가 어디야? 이게 1결당 12도를 내는 거 그랬던 말이죠. 그러니까 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거지. 지주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삼남지방입니다. 아랫마을 세계도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충경 상 충청도 결라 충경전 여기였죠? 삼남지방까지 확대한 게 이때 효종 때 김육이라는 재상의 노력으로 된 거고 이게 나중에 언제예요? 숙종 때 가서 황해도 실시하면서 전국적 실시가 이루어졌다. 평안도 하고 뭐예요? 함경도는 각각 그쪽에서 세금은 거두고 그냥 자체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익류지역이라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죠? 거두긴 거둡니다만 자체적 소비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그는 대동법 시행이니까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이거는 우리 흥선대용군의 호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풍유에 관계없이 토지일결당 인조때 뭐일까요?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인조때 실시했던 영정법 영원히 고정학시킨다 라는 거지 어염세 염세 어염선세 어염세 어장세 염세 소금세 선박세 이런 거여갖고 균형치에 관한한 거 이거 균역법 균역법은 알다시피 영조때 원래 몸으로 때우던 세금을 포로 내겠죠 후기때부터 1인당 2필 그것도 부담스럽다 해갖고 영조가 한 필로 깎아줬습니다. 한 필로 깎아줬는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부족하잖아 백성들에게 부담은 줄였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염선세를 균형치에 관한하게 했고 이게 원래 왕실세금이거든요 요거를 균형치에 관한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한거야 지주에게도 결작이라는 명분으로 2두씩 받았던거죠 이것도 균역법이야 그래서 그리고는 어 선무궁감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면서 일부 상류층들에게 뭐한거야 1필씩 거뒀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정보완책이 되겠고요 4번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누구의 등장 공인의 등장 정답은 4번 요렇게 풀어보시면 될거에요 자 24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줄근 그가 뭐 누구냐 담헌 소행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새로운 소화기센터 호가 담헌이 그의 임명을 헌정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헌정된 이유가 그가 뭐했대요 무한우주로 지전설을 정한 주석이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실학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읽을까 어 너무 쉽죠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요 중국 중심의 역사 아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담헌 인물입니다 담헌은 그의 호가 되겠죠 자 홍대용 같은 인물은요 당시 책이 있죠 어떤거 의무려산에서 의산 의무려산에서의 문답 Q&A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 이때 이 책이 뭐냐면 허자와 실용의 허자 허한자와 실용의 문답을 통해서 당시 이제 자신은 실용의 입장에서 이제 당시에 어 막 세계관을 좀 비판한거죠 허자가 자기가 성리학 챔피언이고 실용은 실한 노인네입니다 자기가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는 뭐 잘 안돼 성리학이 중심이고 모든건 중국 중심이다 라고 하니까 실용이 뭐라고 하냐 아닌거 같은데요 지구는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은 항상 바뀌는데요 게다가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요 중심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중심의 세계관 이런 자체가 없는 겁니다 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봤던거지 왜냐면 그동안 우리는 됐나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중심의 이런 어떤 하나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번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 4번이 정답이 되겠구요 기기도서를 통해서 이거 더중기재학 했던 인물 정약용 북학의에서 수례와 베이행 강조했던 북학의 그래서 북학파라고 불려져 중산주의 요게 박재가가 되겠네요 양반자에서 양반의 권위 무능 박지원 이란 인물이죠 박지원 실학자 박지원 우서 우서 스마일 유수원이 우서에서 산후공사의 직업적 평등 전문화 유수원 우리가 실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학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정답은 몇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홍대용 자 25번 갑니다 다음 지역사가 되겠네요 평양과 인천 충주 목포 울산까지 각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거죠 자 일단은 우리 청동기시대 때 대표적인 바위그림 암각하죠 선사시대 맞나요 이건 어디에요 울주군 울주 방구대인데 울주가 어디에요 울산광역시 안에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에요 그래서 울산입니다 알겠죠 고액수장률이 반발한 암태도 암태도는 신한앞바다 전라남도 신한앞바다인데 신한이 어디에요 여기 여기 여기쯤에 그러니까 대략 목포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신한앞바다 전라남도 신한이라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인천은 아니죠 신립장군이 배수에 지내셨다 임진왜때 충주 탕금대전투 충주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신미학교때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먼호사고 제너럴 셔먼호사고는 어디서 터졌다 평양에서 터졌죠 그래서 박규수 평양감사 박규수가 화공개점을 벌여서 제너럴 셔먼호를 결국 소실시켰죠 평양입니다 이게 이게 가가 되겠구요 병란도에서 이루어진 고려 병란도는 어디입니까 예성강 하구 개경 주변에 있어요 개경 주변에 있던 서원해쪽에 예성강 하구 지역인데 이쪽은 예성강 개경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되요 개경 부근 개경 부근에 예성강 하구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울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라는 건데 25번입니다 이렇게 3번까지 정리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잠깐 풀어봤구요 잠깐 숨을 돌리신 다음에 26번부터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건 뭔지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정부와 별도로 가를 설치해서 제진국의 군무를 아는 자로 당상을 삼아 뭐 했다고요 변방의 일을 대응하도록 했답니다 별도로 만든 거죠 자 요게 뭐냐라고 한다면 변방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비변사가 되겠네요 비변사 그쵸 비변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1510년 우리가 삼포회란 때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삼포회란을 계기로 거기에 있는 당상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거죠 음 처음에는 뭐 했다 비변사 이때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임시기구 했다가 언제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갖고 요게 이제 명종 때였는데 을묘외변의 계기로 이제 상설기구화가 됐고요 이후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때가 외란이었으니까 엄청난 난이었잖아요 의정부 6조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모든 논의를 다 여기서 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 최고 국정기구 최고 국정기구로 이제 발두둠하게 됐던 거고 조선 후기 때는 이렇게 의정부 6조는 유명무실해지고 그쵸 사실상 비변사에서 모든 논의를 하게 된 거 심지어 뭐까지 했다 비빈간택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비와 빈을 간택하는 비빈간택도 이루어졌던 게 이거고요 가장 이 비변사가 권력이 극에 달았던 시기 소수의 인력으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언제 세도정치기 때 거의 최고 권력기구가 됐던 겁니다 이때는 거의 뭐 사실상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세도정치를 타파하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비변사가 혁파가 됐던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혁파가 되었던 거다 뭐 이런 내용들 흐름을 좀 기억하신다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아는 것 찾는 거니까 을묘예별을 계기로 상설기화 됐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맞는 거고요 임전을 거치면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된 거 맞고요 세도정치기의 외척세력의 권력기반이 됐던 거 맞고요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의 낭사 이건 뭐예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대간이라고 하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비변사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7번입니다 숙종때입니다 숙종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강정치 가운데서도 무슨 시기? 황국이죠 나름대로는 탕평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한마디로 일당전제화의 모습으로 전개됐던 게 숙종때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게 국면이 전환된다 라고 해서 황국이라는 시기죠 황국 그렇죠? 황국을 맞이는데 남대로는 숙종은요 이런 식으로 한쪽 땅에만 권력을 주물었어 한쪽 땅에 권력을 주물었어 남대로는 탕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권력 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권력을 뺏어버릴 거야 그런 다음에 어? 너 내 말 안 들어? 알았어 너 권력 뺏어 너한테 권력 준 거야 뭐 청기 내려 청기 들고 백기 내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백기 들고 청기 내려 왔다 갔다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왕권강으로 해서 탕평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명목상의 탕평이었고 편당적인 조치에 불과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점차 권력을 찾을 때 한 당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언제 또 뺏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죽여버리는 이런 환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게 숙종 때입니다 이때는 일당전제화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당이 권력을 차지하는 일당전제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어졌던 거죠 이때는 다시 누구에게 권력이 남인에게서 서인에게로 다시 남인에게로 다시 서인에게로 근데 그리고 갑술왕국 이후에는 사실상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이 대립이 극심해지는 상황이죠 다시 또 일당전제화예요 누구? 노론 중심으로 서인과 노론은요 노론과 소론은 이미 이때쯤에 갈라졌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려졌는데 아직까지 그때는 남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서인이라는 체제는 유지했지만 사실상 갑술왕국 이후에 남인이 사실상 몰락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노론과 소론 간에 또 하나의 또 일당전제 그때는 다시 누가 노론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이런 환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언제나 숙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 전략 문제 이거는 붕당정치 초기 때예요 이건 언제냐면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선조 때 붕당정치 초기 때고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인한 환국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의 대비 복상문제에 촉발된 기회의 송은 요게 바로 직전에 예송 논쟁이 터졌거든요 예법을 강조하는 예송 논쟁에 또 서인과 남인 간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일당전제와 상대방을 죽이려고까지 안 했단 말이죠 이건 굳이 말씀드리려면 현종 때가 되겠고요 세자 추승을 둘러싼 시파 시파는 나중에 또 뭘 하냐면 노론 쪽에서 노론 쪽에서 영조 때죠 영조 때 이제 노론들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죠 잡았는데 이때 이제 나중에 사도세자의 문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 하면 어 잘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정말 벽 같은 존재죠 벽파가 있고 또 아 그래도 동정식물 보냈던 시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파 쪽에는 소론 쪽의 인물도 있었고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하는 남인 쪽의 일부가 또 시파 쪽을 형성하게 되고요 시파로 사실상 뭐가 되냐면 반 노론 벽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반 노론 벽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영조 사도세자 사후 영조에서 정조까지 이어지는 영종조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의 대립 이거는 을사사와는 굳이 말씀드리면 명종입니다 명종 때 전기죠 명종 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이 책은 균역법을 처음 시행했다 균역법 우리 아까 봤네요 부족한 재정 보완한 책으로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균역법 실시했던 건 누구입니까 영조가 되겠죠 그럼 영조의 업적을 찾는 거지 우리 영조 정조는 왕업적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조 정조 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균역법 실시니까 영조가 되겠네요 영조 당시에 이제 군역 역을 원래는 전기 때만 해도 몸으로 때웠거든요 군역 요역 다 몸으로 때우는데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세금이다 해서 몸세 라고 할 수도 있다 신역이라고 하죠 신역 몸 신자 썼고요 신역이라 했는데 이게 후기 때우면서 점차 뭐로 하는가 돈 내고 빠지는 거야 역은 돈 내고 빠지는 거 돈이 뭐예요 옷감이거든 그래서 1인당 2필 내고 빠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한 필로 감해준 게 바로 이제 영조 때의 균역법이 되겠죠 역에 대한 법입니다 역 자 그럼 영조가 되니까 영조 때 속대전 편참 맞죠 영조는 후기 때 다시 한번 전기 때의 각종 체제정비 성종 때의 정비됐던 것을 다시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했던 왕이에요 재정비했던 거 그래서 성종 때 완성했던 경국대전 다시 그 속대전 그쵸 그 다음에 국조오례의를 성종 때 완성했는데 예법에 대한 거 그걸 다시 속오례의로 편찬했던 거고 병장도설은 속병장도설 뭐 이런 식으로 재정비했던 왕의 영조입니다 붕당의 폐해를 막고자 경계하고자 탕평비 그쵸 성균관 반수기업에다가 탕평비를 세웠다 맞죠 탕평정책 탕평비 탕평파 탕평정책은 영종조인데 자 그중에서 탕평비와 탕평파를 탕평비를 세우고 탕평파를 육성했다 이건 영조예요 알겠죠 영조 완론 탕평이라고 하는 영조가 되겠습니다 왕실의 권을 세우고자 경복궁 이거는 고종이죠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 흥선대원군이 되겠고요 신의 통구 신의 눈에 있었던 상공읍을 통하게 한다 그래서 신원상의 특권이었던 금난전권을 폐지했던 거 금난전권을 폐지했던 거 그러면서 난전들에게도 도성에서 장사할 수 있는 하나의 한로를 열어주게 된 거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 신의 통공 그쵸?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니까 몇 번일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 그림은 김홍도가 중인들의 시사광역을 그린 송석원 시사야 연도입니다 당시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해 중인들의 시사 이거 언제입니까? 중인들도 나도 우리도 양반만큼 똑똑하다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문학 모임을 만듭니다 문학 모임 그게 바로 시사라고 시사라고 하는 거죠 시사 청계 시사 목계 시사 등등의 중인들을 만든 시사가 있는데 이건 언제쯤? 중인들이 점차 점차 성장하는 조선 후기 때입니다 후기 이건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 그쵸? 시사 조직했다 이건 하나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볼까 악학개범 우리가 예악사지 예악사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문물의 완성 예법 성종 때 국조 오레이 음악 악학개범 역사 동국통감 지리지 동국 여지승렴 이게 다 언제 성종 때 저는 성종 때 완성됐던 거예요 성종 때 완성이랬죠 아까 그리고 영조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뭐한 거예요 재정비한다고요 악학개범은 아까 언제예요 이거 이거는 성종이죠 성종 정철이 관동의 3인곡 작품들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언제일까요 이건 선조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조때 그때쯤에 선조때니까 그때쯤에 우리가 정철이 이제 어 뭐야 건조의 사건으로 이제 잠깐 물러났다가 건조의 사건으로 물러났을 때 그때 이제 유배 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의 산동석의 3인곡 등의 작품을 지었죠 자 노래와 사설로 줄거리하는 판소리가 발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후기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거정이 역대 문학 작품에서 동문선을 편찬했습니다 이건 성종 때가 되겠네요 음 그쵸 그 다음에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이 직진실조절 가능했다 이거는 고려 선조때인데 이건 언제일까요 선존때 이거 임진완전이에요 임진완전 임진완전이니까 임진완전이니까 조선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굳이 후기로 한다면 요 판소리 서민문화의 발달이 보여주는 게 3번이게 되겠죠 정확하게 언제쯤인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음 2번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언제 언제라고요 임진완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조선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갑니다 30번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이형과 종루 7패 그 다음에 뭐 도성은 3대 시작이란에 온갖 승업자들이 다 모여있고 라고 나왔고 그쵸 어 뭐 털모자 함경대 마포 모시 뭐 나왔고요 어 딱 보니까 중개인도 나오고 자 보시면은 이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도성에 이런 어떤 난전들의 이런 어 하나의 시장이 열리는 거 이거 언제일까요 역시 후기입니다 어디 후기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온갖 승업자들 그쵸 다 모여있고 민간 승업이 발달 하면서 이런 어떤 각종 물건들을 만들고 이런 각종 어 이런 상품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상품작물이라고 보시고 상품작물 이런 것들 나오면서 어 점차 시장에 발달하는 상품합의 경절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왕법 후기 때 나오잖아요 그쵸 상평통보 나잖아 대동법 확산으로 이제 상평통보 공명첩 통해서 면역을 혜택을 받는 상민 그쵸 이때부터 점차 신분제가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명첩 발급해갖고 양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그 뭐야 거기 농촌의 부농층들 이런 분들도 이제 면역을 많이 혜택을 많이 받았던 거고 한강을 무대로 온성에 종사하는 경강상인 이것도 맞는 거고 전 후기 때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죠 경강상인 송상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뭐 이런 식의 많은 사상들이 활동했던 거고 직전법이라고 하는 게 뭐야 현직관료입니다 현직관료에게만 토지를 주는 거 수족본을 주는 거 그러면서 어 뭐 휠량전이라든가 아니면 수신전 같은 세습토지는 없애는 요거죠 요건 세조 때 썼던 거 세조 때 과전법을 개편하면서 직전법으로 바꿨던 거 현직관료한테만 이제 수족본을 주는 요런 어떤 월급제도로 둔 게 바로 직전법인데 요게 세조가 세조 때 취약된 어떤 거고 알겠죠 사실상 이 토지제도는 언제 명종 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세조 때부터 해갖고 성종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1번입니다 자 김포 문수산성의 장대가 15년 151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문수산성은 정족산성과 함께 이 사건의 주요한 걱정지로 문수산성 정족산성 오니까 딱 봐도 뭘까요 어 이게 강화도에 있었던 병인양요 때 병인양요 때 그렇죠 병인양요 때 병인양요의 배경을 듣던 건 병인박해가 되겠죠 프랑스 애들이 왜 우리 강화도 쳐들어갖고 왜 우리하고 우리군과 조선군과 싸웠을까라고 한다면 병인양요 병인 병인박해죠 병인박해가 천주교 박해입니다 천주교 박해였죠 당시에 이제 성선대원군이 프랑스를 이용해갖고 프랑스 성교사들에게 포교를 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당시 이제 당시 흥선대원군을 속였던 거죠 러시아하고 친하면서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인 건데 이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친했던 거야 그 알았던 알게 된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신부가 11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9명을 죽여버린 거죠 거기다 2명을 이제 도망쳤고 어디로 당시 중국에 정밖에 있던 프랑스 함대가 이를 알고는 어떻게 한 거야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병인박해가 되겠네요 거기에 배경이 돼갖고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 게 병인양요가 되겠고요 그러면 병인박해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죠 배경이니까 자 운요가 초진을 공개했다 이거는 강화도주약의 배경이고요 강화도주약의 배경이고 직접적 배경이 되는 거죠 오펠 남한군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 때고요 흥선대원군 때 조선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됐던 게 병인박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함경도광사에서 조병식이 반공령 섭회한 거는 이거는 1889년도 반공령 이거 한참 뒤에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사건 거문도 사건은 이제 85년도부터 7년도까지 점령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했던 사건이 되겠죠 뭐 관련이 없습니다 배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병인양요가의 배경 병인박해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32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한 땡땡이 위패를 모신 충청남도 청양의 모덕사입니다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그렇죠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상소로였던 그는 외양일체로 내세워서 강화도주약에 반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최익현이 되겠죠 면함집이라 면함 최익현 자 최익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위정척사 세력입니다 위정척사 그렇죠 위정척사 이분은 뭐 언제 요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해갖고 언제까지 을사의병 을사의병이죠 을사주약 체결 후에 태인과 순창 등지에서 의병을 또 일으키면서 결국은 관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왕이 보내신 강군과 싸울 수 없다 라면서 결국은 어 체포 자진 체포 당하셔가지고 대마도 유배가신 다음에 대마도에서 순국하셨던 분입니다 어 그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딜까 뭐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4번이 되겠네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어요 어떤 을사의 체결에 반대해서 태인에서 의병을 느꼈다가 관군과 대치하자 결국은 자진 체포 당하셔가지고 결국은 대마도에서 순국하셨다라는 거죠 음 요런 문제가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요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요거는 누굴까요 박은식 선생이고요 음 한국 통사와 더불어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당시 한국의 우리의 근대사를 연구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을 고치시켰던 그런 분입니다 봉우동 전투 우리가 하면 누구일까 홍범도죠 최근에 봉우동 전투 홍범도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던 거 요분이 누구냐 임병찬인데 요분이 누구냐면 최익현 제자예요 이때 최익현이 말 그대로 4번의 을사의병 을산대여 체결에 반대해서 이때 태인해서 의병을 느꼈을 때 이때 이제 같이 의병을 느꼈던 게 임병찬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디로 가냐 대마도로 갔다가 결국 유배 가셨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갖고 다시 한번 의병 전쟁을 계획한다는 계획하려고 당시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던 겁니다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였군요 아사세요 이분은 내가 외놈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굶어 돌아가십니다 한대로 넌 좀 더 먹어라 그래서 드시고는 나중에 고종의 밀지 받아갖고 이렇게 의군부를 조직하게 된 거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했다 서울지구의 전투는 전개했다 창의군을 결성한 거는 이건 누구냐면 이인영 당시 총대장이 이인영이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장이라도 부대장이죠 허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허위라는 인물이 한번 나왔죠 근데 이인영이 조직할 때는 이인영이 총대장이었는데 이인영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아버지 부친상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낙향을 하세요 그래서 총대장직을 벌이고 가면서 결국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던 인물은 허위라는 군사장이었어요 군사장 알겠죠 군사장 이 분은 뭐였다?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했던 그런 분입니다 결성할 때는 이분이 총대장 나중에 서울진공작전은 이분이 주도해서 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네요 자 33번입니다 가하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가하기구는 어떤 기구인지 한번 볼까요 고정 17년에 자 1880년도 만들어진 개화총괄기구입니다 개항 이후에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정부 6절은 별도로 신설되었다 자 일단은 핵심이 개화정책총괄기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린사, 군무사, 통상단은 12사를 두었다라는 거 보니까 1880년도에 만들어진 개항 이후에 만들어진 통리기무아문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개화정책기구였던 통리기무아문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12사를 두고는 12사를 두고는 각종 정책을 했는데 대부분 다 보면 교린사 그 다음에 사대사 그 다음에 뭐 통상사 다 외교예요 외교 외교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군무사 함선사 등등의 약간 군대 개편 그러니까 외교와 군대에 초점을 맞춘 개화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하면서 뭘 보네요 사절단 보내잖아요 조사, 시찰단은 일본에다가 그 다음에 영선사는 청나라에다가 보냈던 거죠 이러면서 일단 문물도 배우고 와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조사, 시찰단은 갔고요 이때 김옥균, 박영효, 유길중 같은 문물들이 가고 영선사는 김윤식 등이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뭘 설치했죠? 기기창 같은 거 설치했죠? 기기창을 설치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군대는요 알다시피 5군영이라고 하는 중앙군을 뭘로? 2엄으로 축소 개편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 빠진 비용들을 당시 별기군이라고 하는 한 신식군대로 키웠던 거고 여기에 이제 월급이 이쪽에 제대로 전달 월급이 제대로 이제 구식군인들한테 월급이 전달되지 않자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익혔던 게 뭐로 뭘까요? 임오군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볼게요 한성산봉학교로 설립했다 이건 언제까요? 2차가 보기역 때입니다 굳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차가 보기에요 2차가 보기역 때 이제 고종께서 뭐하냐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하나의 근대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조서를 발표하십니다 요게 바로 이제 지덕체류 같은 근대적 인재 양성을 위한 거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만들려고 한 입국조서에 갖고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셨으니까 일단은 학교 만들기 전에 선생님부터 교사부터 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었던 게 한성산봉학교로에요 알겠죠? 구미연부는 이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하나의 외교 어 에 대한 부분들을 전담했던 게 워싱턴에 설립했던 구미연부가 되겠고요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시사도 이거는 왕이 직접 개혁의 방향을 얘기했던 게 2차가 보기역 중에 발표하신 겁니다 2차가 보기역 중에 발표하신 하나의 왕의 역시 조가 되겠죠 뭐 아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900동화를 재인원권을 교환하는 사업 이거는 이제 언제까요? 이거는 이제 1905년도입니다 매갔다 1차 한일협의학으로 들어왔던 1차 한일협의학으로 들어왔던 재정고문 매갔다가 우리나라 백동화를 일본 제인원권 화폐로 바꾸는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를 예속화시켰던 게 바로 이 당시 화폐정리 사업이고요 영선산을 파견하여 근대식 무기 제조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 맞잖아 여기 정답은 몇 번이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34번 갑니다 다음 책이 유포된 거 다음 책이 어떤 책일까요? 보시면은 요거 종종 나옵니다 오늘날 조선이 제일 급선문으로 러시아를 막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아 니네들이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뭐야 책략과 그 다음에 방책을 두고 있냐라는 거죠 방책 전략과 방책을 두고 있냐 그래서 요 책이 조선책략이란 거죠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누가?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그 당시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김홍집이 일본에 갔더니만 청나라 외교관이 있었던 거야 그와 만나가지고 이 책을 갖고 온 거죠 청나라 외교관이 쓴 거니까 사실상 청나라의 외교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너희들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친중하고 결일하고 연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종이 그래 맞다 러시아 막아야 돼 그래서 친중결일 그 다음에 연미 요건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연미를 강조하면서 당시 청의 중재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하자 이게 이제 전국 유생들에게 쫙 퍼집니다 퍼지자 여기에 영남지역에 있었던 이왕의 후선이었던 이만손이 영남지역에 있던 유생들의 상소문을 올라가 올라가지고 상소문을 가지고 올라가서 요거를 올립니다 영남만이소라고 그렇죠 만명 모든 영남 유생들의 상소문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니 전하 아니 중국과는 친할 게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우리한테 매어 있던 나라인데 그리고 아니 지금 얘네들은 혐의도 없는 나라인데 혐의도 없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아니 알지도 못하는 미국을 끌어다닌다면 공군에 누구를 끌어다닌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그러면서 반대를 입장을 표현했던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뭐 정답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겠죠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이후에 미국과의 조약을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였다 서양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이것도 맞는 거고 그렇죠 그게 미국과의 결국은 이렇게 이만손이 영남만이소해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중간에 누구 청나라의 중재를 받아가지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또 체결하게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도 서양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다 만약 이게 지문에 나왔다 이것도 맞는 거 맞죠 김기수 이거는 1차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입니다 1차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1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게 이거고요 어제현 장군이 광선과 항전한 건 신미양료 때잖아요 그렇죠 흥선대원군 집권식이었던 그때 신미양료 박규세원은 삼정인정세 이거는 언제예요 이거는 당시 언제 이후까 이거는 진주밀란 이후 즉 임술농민 봉기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술농민 봉기 이후 홍경래가 나를 이렇게 정주정지 방하겠다 이건 홍경래는 아니네요 이것도 세두정시 초기때 순조때죠 전혀 이쪽하고는 시간이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는 건 문제는요 되게 약간 착해요 착한 문제들입니다 뭐냐면 딱 하면 뭐가 나와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바꿔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 하면 뭐예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착한 정답이 나옵니다 뭐 말을 바꿔쓰거나 약간의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알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35번 가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재폭구민 보궁한민의 기치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정기과정에 대한 발생 순서대로 제작해서 의미를 되새겨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만석보 사건 파괴되는 만석보 이 만석보 사건 때문에 결국 고부밀란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고부밀란이야 고부밀란 만석보 사건으로 고부밀란 조병갑의 횡포로 그렇지 만석보 당시 농민들이 만들었던 만석보를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거기도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리자 민들이 반발했고 밀란을 일으켰던 거죠 거기에 이제 빡쳤던 민들이 어떻게 간 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누구 어 걔가 있죠 아넥사 이용태가 그래서 밀란에 가서 결국은 조병갑을 쫓아냈는데 아넥사 이용태가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용태가 오히려 우리 동학도들을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에 이제 전봉준이 동학도 모여라 농민 모여라 한 거죠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서 백산에서 봉기한 겁니다 백산봉기 여기서 백산에서 고부 백산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게 1차 동학 봉기에요 1차 봉기 동학농민도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봉기 해가지고 경문 발표하시고 4대 경문 발표하시고 강령을 발표하면서 안으로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정의 무리를 쫓아내주고자 합니다 라면서 당시 강령을 발표하시고 4대 경문 하시면서 제폭구민 그 다음에 보구간민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민들을 구하자 보구간민은 백성을 국가를 보호하고 민들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구호기 아래에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황토연 황룡천 전투 그렇죠 전투에서 광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다가 어디까지 입성한다 전주성까지 입성해가지고 전주성을 점령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점령하자 당황했던 정부군은 뭘 누구를 동원했어 청나라를 항상 불러들였죠 청나라를 불러들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갑신정배 때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본군도 이때 온거죠 텐진조약의 내용이 양국에서 양국이 조선에서 공동철수하고 만약에 조선의 유사시에 공동으로 파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자 어? 정부군도 농민군도 당황했던거야 그래서 빨리 우리 화약을 맺을까 하면서 전주 화약을 맺었던건데 여기에 이제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개혁을 다시 한번 강요하면서 니들이 개혁을 하는 것들 제대로 바라보고 가겠다 하면서 이때 우리가 알았다 개혁하겠다면서 교정청이란걸 설치합니다 마는 일본은 그냥 말뿐이었던거고 사실상 우리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경복궁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키시고 궁극기무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1차 갑오개혁을 강요했던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게 뭐 이런거죠 이런거 순창의 이거는요 나중에 2차 봉기도 끝난 다음입니다 X구요 황태윤 전투 맞죠? 황태윤 전투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우금치 우금치는 2차 봉기입니다 이렇게 1차 갑오개혁하자 당시에 이제 전주왕을 맺고 난 다음에 지방에서 집광선을 통해서 농민자치를 하고 있던 그리고 자친들의 패전개혁안을 지키고 있던 농민군들은 우리 때문에 왕이 왕과 왕비가 볼분에 잡힌거 같아가지고 2차 논산에서 집결한 다음에 공주에서 광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또 싸웠던데 이땐 패했었던거죠 이거는 이제 사이가 아니죠 논산에서 남조과 이때 2차 봉기 때에요 X 무력을 동원해서 경복궁 이때죠 경복궁 점령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궁극기의 문체사 그렇죠? 이것도 X 정답이 들어갈 수 있는게 2번이 되겠죠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은요 우리가 기복 우리가 뭐 기본수업 같은거 들으면요 다 어느정도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렇죠 서재필 주도로 창립했다 뭐 더 볼 것도 없죠 뭘까요? 독립협회가 됩니다 독립협회 아 이건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독립협회 자 그럼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본의 황무지 개환권 요구저지 이거는 뭐에요? 보안회라는 단체죠 보안회 1904년도 보안회 그렇죠?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땅을 자신들의 군사용지로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황무지까지 자기들이 개관해갖고 쓰겠다라고 하니까 당시 관료들이 만들었던 보안회에서 반대운동을 벌여갖고 저지시켰던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이제 토지를 계속해서 점령해가는 거죠 고종의 강제태입 반대운동 이거는요 어떤 단체냐면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죠 대한자강회 보안회에서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를 이어지죠 민립대학 설립운동 모금활동 이거 뭐 민립대학 기성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운동 그쵸? 이들은 이제 독립협회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식의 의회 설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회 설립운동 그래서 참정권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게 이들이죠 이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은 서양 열강들 아니면 열강들의 어떤 이권 침탈에 대해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하지만 주로 그 대상에 러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자강개혁 운동 해갖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강개혁 중에 하나가 뭐죠? 의회 설립 이런 것들 의회 설립 운동 중추원 관제를 개편해갖고 의회로 만들려고 해갖고 대한제국에다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보수파의 익명서 사건으로 결국 끝이 나고 말았던 게 이때입니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주고 이건 정리의병 때 정리의병 당시에 각국 영사관에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소유사태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병이다 하면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거절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밑줄군 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밑줄군 사변이 어떤 사변인지 볼게요 고등재판소에서 심리한 피고 이휘화를 교육에 처다로 한 안건을 법부 대신 상주하여 법부 대신 상주하여 폐학계 제거했다 그는 피고는 사변 때 대거를 침무하는 일본인들과 자 뭐 사변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갑신정변인도 아니고 사변이니까 이거는 뭐 침무한 일본인들과 아무런 인권에서 왕후 폐하가 시해당하던 왕후 폐하가 시해당하던 명소왕후 시해사건이죠 이게 뭘까요? 을미 사변이 되겠네요 그렇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군은 자 청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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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노 새끼 조약을 체결하면서 막대한 배상금과 더불어서 요동반도를 결국 할양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요동반도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자기 친구들을 꺼려다갖고 러프독 삼국간섬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반환하겠던 거죠 그러자 당시 우리 조선정부는 아 청나라가 아웃됐는데 아 일본이 지금 딱 청일전쟁이 이겼거든 불안하고 있었는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이기니까 러시아 쪽에 달라붙어버린 거야 친러 내각이 수립된 거죠 그러자 일본은 이렇게 한반도에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뭔가 반격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 당시 조선 조정의 핵심인물이었던 수장이었던 명성왕호를 시위하기로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을미사변이 되는 거고 결국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모를 그렇게 죽였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일본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뭐가 있어? 을미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자 이 을미개혁 때 뭐 대표적인 내용이 단발령 철회 같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자 그 단발령에 반발했던 양반들이 을미사병과 그 단발령에 반발해서 무엇을 을미 의병을 일으켰던 거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개혁의 내용이니까 이후 개혁이니까 그 개혁은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이겠네요 자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거는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파견됐던 거고요 신식군대 별기구는 우리 아까 봤죠 통리기무아문 설치의 개화정책의 일환이었고요 박문국 설치는 이건 역시 마찬가지 초기 때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최초의 신문이었던 한성순보를 발견했던 거죠 박문국에서 박문국은 신문사가 아닙니다 이건 근대적 출판 인쇄예요 정부에서 만들었던 출판 인쇄를 담당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청과 조청삼위 수륙무역장정 이거는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내정가사 밤이 되면서 우리의 경제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수륙무역장정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륙통상 즉 내지통상권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태양역을 채택하고 권양이라는 연호 이게 바로 을미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뭐 단발령 실시 종둑법 실시 소학교 설치 우편업무 재개 태양역 사용 그 다음에 권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렇죠 그리고 등등의 내용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8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은 뭘까요 자 110주년을 맞이했답니다 가 110주년 경제 침탈에 맞서 거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땡땡을 조선하기 위해서 개최하기 위해 아 조명하기 위해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데 내용이 뭐냐 자 볼게요 광무사장 김광재 역할 단연 보국체의 내용 그렇죠 가족의 폐물을 헌납한 조마리의 애국정신 통감부의 대응과 탄압 그렇죠 단연 보국체 단연하고 국가의 국가의 채무를 보상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가족의 폐물을 헌납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딱 봐도 뭘까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97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했죠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같은 문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유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당시 우리가 일본에 엄청난 빚을 졌거든 한마디로 이거 최근에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가 실시 우리가 이제 우리 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주도했던 금목운동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일본에 차관을 많이 도입하면서 많은 우떼가 빚을 지게 되자 그 빚을 갚아갖고 일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 한마디로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국권을 찾아오자 뭐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채보상운동인데 대구에서 시작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른 거 찾아볼게요 평양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확산되었다 이거는요 물산장려운동 이건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고요 조선산 조선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작해 토산 애용군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함께 준비하였다 뭐 이거 대표적으로 한다면 60만세운동 때 처음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준비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신간회를 통해서 이제 합해진 거죠 자 대한민국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 그렇죠 이때 국채보상운동은 당시에 우리의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호언해줍니다 이거 빚갑자 해갖고 모금운동 했거든요 모금운동 한다고 이제 신문사에서 각종 이제 이런 보도자리를 낸 거죠 앞으로 단연합시다 금주합시다 우리가 이런 거 돈 모아서 갚읍시다 그래서 모금운동 전개 그 다음에 여성들은 그래서 뭐한 거야 비녀 같은 것들 내놓기도 했고 남자들은 금주 단연 이런 거 하면서 뭐 했어요 모금에 참여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통감부가 방해했던 거지 빚을 갚아버리는 순간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감부가 방해해갖고 당시 대한매의신부하고 뭐 항성신문 제국신문 당시 대한제국신문들이 대거 이런 어떤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후원하고 했던 거죠 통감부에 탄압해갖고 대한매의신부의 사장이었던 양기탁이 공금행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계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원론의 후원이 있었다 자 39번 갑니다 자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유에 있었던 사실 뭐뭐 이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뭐 사이에 들어갈 내용 뭐뭐 이유의 모습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수없이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국채를 변혁하거나 사회재산을 부정한다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음 요게 핵심이죠 어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뭘까요 요게 치안주지법이 되겠네요 원래 치안주지법은 지금 저기 내용 국채를 변혁한다거나 사회재를 부정하는 거 요게 누가야 이게 사회주의자들군요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운동이에요 하나의 민족 독립도 중요하지만 계급이었거든 노동자 자본가 소수의 자본가들이 자본을 독점하는 형태에 대해서 독점하는 거에 반대하면서 노동자 농민 계급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0년대 러시아 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해 1920년대 쫙 전세계로 퍼지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도 있었던 법이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탄압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됐냐 사회주의자만 탄압한 게 아니고 여기에 독립운동가들도 포괄적으로 탄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던 법령이 바로 치안주지법이 되겠어요 알겠죠 원래는 사회주의자들 탄압하기 위한 거였으나 거의 독립운동가들을 포괄적으로 탄압하던 그런 법으로 작용했다 그런 법으로 이 법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20년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나온 게 20년대니까 볼게요 대한강복회 조직 이거는 1915년입니다 조선 농민총동맹 이거는 언제일까 이건 대안강복회 10년대잖아요 10년대 대표적인 비밀교사단체잖아요 그렇죠 독립의군부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비밀교사단체 농민총동맹은 이건 농민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언제야 1927년도에요 원래는 노농총동맹이었다가 27년도에 농민총동맹과 그 다음에 노동총동맹으로 분화되는 거죠 민족유일당 신고하는 27년도 그렇죠 민족유일당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20년대는 이렇게 일제의 탄압이 속에서 일제는 뭐하는 거예요 또 브레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하죠 브레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일 분자들 중에 협력한 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또 혜택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지배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자치하자라는 자치론자들 한마디로 자치론자라 하지만 사실상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제외한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자들 이들이 이제 결합해 갖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 신간회의 결성에 또 영향을 쳤던 게 사회주의 단체의 선언이었던 정우회 선언 이게 20년대 11월 달인데 정우회는 사회주의 단체였는데요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한 거야 사회주의도 탄압을 받고 치안유지법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거기에 탄압을 받으니까 와우 자 그래서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에서 자 너희들의 부르주아적 동맹자성질을 우리가 승인하겠다고 너희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독립이라는 그 틀 안에서 너희들의 너희들의 동맹자적 성질로 너희들의 성질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타락된 게 누군데 아까 치안 아까 뭐야 자치론자들 그들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자치하자고 했으니까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한마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어떻게 하겠다 타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선언이 바로 정우회 선언이 되겠고요 자 원산 동주의자 총파업은 이게 20년대에 있었던 가장 큰 노동자 파업이었습니다 29년도 이걸 계기로 모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이제 불법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30년대 이후죠 이게 29년이니까 30년대부터는 어떻게 된다 소규모 사회주의적 혁명적 노동조합 혁명적 농민조합 형태로 조합 형태로 소규모로 이제 저항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 10년대를 한번 골라보는 거죠 1번이 되겠어요 자 40번 건너갑니다 자 보시면은 피고 이승훈 윤치호 양기탁 뭐 근데 어이씨 얘네들 누구야 근데 어 뭐 어느 조직이야 라고 했는데 자 러시아에 있던 김성무 등과 이 단체를 조직했어요 자 이들은 구천국 영태에 있는 서간도의 무관 어 자 서간도의 무관학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청년의 군사교육을 실시했대요 요거하고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자겠다 국권 회복이고 자 서간도의 무관학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간도의 무관학교 대표적인 무관학교 뭐예요 신흥 무관학교 어디입니까 어 신흥 무관학교예요 서간도 지역은 그쵸 우리가 지금 무관학교 하면 신흥 무관학교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누가 만든 거죠 신민회가 만들었던 거죠 신민회 그러니까 신민회가 되는 사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서간도에 어떤 무관학교였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이건 신민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우리가 1907년도에 조직됐죠 신민회 같은 경우는 애국계모운동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어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지었죠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뭘 지었죠 태극서관 지었고 자기 회사를 만들면서 우리가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하자라고 했던 애국계모운동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뭐도 했습니까 동시에 싸우자라고 했던 거죠 거기에 동시에 의병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지 당장 싸우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서간도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삼원보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설립했던 무관학교가 바로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1911년도에 어 105인 사건 그쵸 이러면서 시민의 회원들이 대거 구속이 되면서 해체가 되었다라고 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부나르도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한마디로 문맹 퇴치운동이었습니다 31년도에서요 음 이봉창의 일왕의 행년에 폭탄은 이건 한의 내국단이죠 이건 한의 내국단 이거는 동아일보 주도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고 운동이었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만약에 독립공채 이건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건반환 요구서 했던 건 1912년에 우리 아까 임병찬 그쵸 그중에 밀지를 받아서 의병전쟁 계획을 세면서 당시에 이제 복벽주의 다시 절대군주제로 가려고 하면서 그중 보기를 어느덧 어 계획했으나 결국은 국건반환 요구서 비밀결산데도 불구하고 10년대는 비밀결사거든요 대안강복회든지 독립의군부든지 국건반환 요구서 제출하면서 결국은 발송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총독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체됐던 게 독립의군부 임병찬이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으흠 자 41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간을 자 일제강정계획 우리 민족문화를 수호하기에 돌아가신 이윤재 선생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건데 이윤재 선생님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어학회를 창립했다 조선어학회를 참여해서 뭐에 참여했다 우리 국건피탈 전에 우리 한글연구 뭐 했습니까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죠 주시경 지석영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쵸 가개날이라는 가개날이라는 한글날을 제정하고 한글날의 시초였던 가개날을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면서 강습회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개최했다가 이게 확대 개편됐던 게 조선어학회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31년도에 만들어졌던 거고 여기서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말 큰사전이야 우리말 큰사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어대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일단 큰 우리말 대사전이니까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맞춤법 통일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이 막 터지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민족발사 통책을 쓰면서 우리말을 금지했는데 당시 우리 여학생이 일출 여학생이 우리말 쓰다 걸려가지고 그 선생님이었던 분이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지 그래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어갖고 언제야 42년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진 거죠 이러면서 학회 회원들이 대거 구속이 됐던 겁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활동했던 게 말모의 작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말을 모았던 말모의 작전을 전개했던 거죠 그 다음에 42년도에 검거가 됐고요 이후에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은 편찬을 못하다가 언제 광복 후에 한글학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한글학회에서 이때 조선어학회의 원고 우리말 큰사전은 원고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드디어 우리말 큰사전이 결국 완관하게 됐던 게 57년도 가서 완관됐던 겁니다 자 그럼 요거와 관련된 거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신민혜고요 2번은 아까 봤지 공무용성은 다른 거죠 최초의 한글신문은 독립신문이고요 개벽 신여성 잡지 간행은 천도교가 되겠네요 천도교 동학을 계생했던 천도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근 운동입니다 밑줄근 운동입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본성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참다운 인간 대관을 목표로 한다 자 형평사니까 우리 조선형평사 그렇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본성이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해야 된다 했던 게 조선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뭐야 신분해방운동이었습니다 20년대에 신분해방운동으로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었죠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이미 신분제가 폐지됐음 불구하고 백정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거든 그래서 당시 백정들 같은 경우는 돈 좀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버신 분들이 꽤 많은 거야 자식들을 이제 어디로 유학도 보내고 했던 거야 그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그래서 어디서 시작합니까 진주에서 시작합니다 진주에서 시작한다 진주 그래서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요걸 창립대회를 가진 게 처음에 어디다 진주 지역에서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라는 걸 창립하고 이후에 물론 본부를 다시 어디로 옮긴다 서울로 옮기긴 하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곳은 진주 지역이었다 알겠죠 음 자 그렇다면은 뭐 정답은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만세보 이건 어디에요 천도교가 되겠고요 조만식 이상재 등의 주도로 조만식 이상재 등의 주도로 조만식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일제가 문화통신을 시시하는 계획이 되었던 이건 3.1운동이 되겠고요 인산일을 기여로 삼아 대구묘 시위를 전개하고 역시 3.1운동이 되겠네요 4.5번은 3.1운동 1번은 천도교 그 다음에 2번은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령에 의한다 지금 보니까 토지 조사령이네요 이 4조 첫번째만 봐도 돼요 토지의 소유자는 조만식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의 뭐 이런거 등등을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한다 신고주의 그쵸 그리고 기간 내 신고주의 기간 내 신고주의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 처음부터 오자마자 뭐하는거야 땅부터 뺏는거죠 이게 이제 첫번째 출발이에요 자 이러면서 우리의 땅을 한 40% 가까이 뺏습니다 미신고 토지부터 해서 국유지 문중토지 뭐 이런거 다 뺏어가요 약 그게 40% 갖고 가고 그걸 관리했던 회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그 총독부가 뺏은 땅을 관리하는데 다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일본 이주민들을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이주민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지주가 되는거죠 그러면서 일본 당시 총독은 당시 총독은 어떤 식으로 그 지주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장놈들에게 주었던 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권리였던거에요 우리나라만의 당시 독특한 권리였는데 그게 뭐냐면 지주가 함부로 소장놈을 자를 수 없는 뭐 관습적 경작권 그 다음에 뭐 입회권 이런 어떤 등등의 소장놈들이 가지는 권리를 다 부정해버리고 지주의 소유권만 강조하는거죠 소유권 그러면서 지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한거에요 근데 그렇게 된 지주들은 아무 지주에게는 다 그렇게 하나? 아니요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일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그런 지주들 천친 제패니즈 아니면 정말 제패니즈 일본인들 그런 지주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었던거죠 알겠죠? 자 요거는 딱 보시면 총독부에 그리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토지를 조사해갖고 뭐한거에요 결국 세금을 거두기 위한거에요 그렇죠? 1번이구요 지계함은 요거는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이구요 일본의 상공으로 농업이민이 증가했다 음 맞구요 이것도 맞아요 맞죠 만주와 연해지로 이주한 놈 그쵸 그러다보니까 지주의 권한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주들이 이제 전에는 그래도 지주하고 소장놈이 5대5정도 비율로 나눴는데 이제 지주가 마음대로 하는거에요 7대3 뭐 이렇게 이런식으로 지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장놈을 걷다보니까 어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농민들이 만주나 연해지로 이동하게 됐다 동양추식에 대한 보유토지가 확대됐다 그쵸 이들이 관리했다니까 그 정답은 뭐에요 지계발급이 이거 아니잖아 이건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이 일환이구요 어 토지개혁서 근데 우리가 이때 지계발급하면서 우리도 토지조사를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러의전쟁은 일본이 러의전쟁은 우리 한반도에 들키면서 모든게 무산되고 말았던거죠 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4번입니다 강도일본은 내쫓을 하면 오직 어떻게 한다 오직 폭력 우리 민중의 직접폭력 혁명이 대본형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거 딱 보니까 이건 뭐냐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던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자 조선혁명선언 강도일본은 내쫓을 하는 방법은 오직 민중에 의한 직접폭력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한마디로 누구의 권위로 김원봉 의열단의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했다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했던 조선혁명선언 한마디로 의열단의 기본 활동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활동지침 의열단장의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뭐 어렵지 않죠 민족단표 33일 선언에 참여했다 이거는 뭐 김희동립선언서 낭동이니까 이거 3.1운동이고요 자 대한민국 인시정부 네 권고학령 나중에 이제 권고학령이었는데 이거는 충칭에서 정착한 다음에 권고학령이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선의 삼균주의 세계가 균등해야 된다고 교육의 균등 그 다음에 경제적 균등 그 다음에 정치적 균등이죠 삼균주의 그래서 교육적 균등을 위해서는 무상교육 정치적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선거 경제적 균등을 위해서는 국유화해서 이 세계가 균등이 이루어진다면 개인과 국가와 민족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면서 41년도에 임정부의 어 권고강령으로 선정됐던 권고강령으로 이제 이게 선포됩니다 일본 유학생 주소 도쿄에서 발표됐던 2.8독립선언이고요 2.8독립선언 독립청원을 위해서 파리강원에 제출되었다 뭐 당시에 뭐 독립 뭐 이런 독립선언서 같은 것들은 제출했겠죠 이때 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갔던 김규식 어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45번 가보겠습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의 항일투쟁입니다 이분은 을사재결 비판과 을사오적 그런 다음에 만주 북간도로 건너가셔서 학교 만들었습니다 서전서속 설립하셨고요 이후에 고종의 부름을 바꾸는 헤이그 특사에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연애주로 돌아왔죠 연애주 뭐 이런게 국민의결책이 아닌데 연애주 돌아오셔가지고 연애주에서 당시 권업회를 만드시고 권업회를 확대 개판하셔가지고 하나의 정부로 구성한거죠 그게 대한광복군정부 군대를 지향하는 정부대에서 당시 정통령으로 임명되셨던 분입니다 뭐 당시 부통령에는 이동희였고요 자 그래서 정통령이 임명됐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후에 상해에서 신한혁명당 결성 외교활동 이런 것들도 하셨고요 자 보시면은 연애주에서 뭐했다 권업회 조직과 대한광복구정부의 뭐했다 정통령이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숙모학교 이거는 멕시코가 되겠고요 멕시코 한일이 어떤 결성 이건 상하이가 되겠고요 누굴까 이거는 김구 선생님 인물을 한다 김구 한국광복구 창설 중대정리군 훈련 이거는 충칭에서 결성된 당시 임시정부의 직속부대였죠 여기에 송사령관이 지청천이었죠 총사령관이 지청천 국민대표의 참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국민대표에는 임시정부가 초기에 위계처하자 23년도에 상하에 모인 거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이거는 국민대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그렇죠 1917년도에 이미 돌아가십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협정이 적용된 시기를 한번 묻는 건데요 자 보시면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니까 뭐 중중중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미 합중부 대통령에 부여하였고 한미원조협정입니다 한미원조협정 자 한미원조협정은 언제냐면 요게 이제 상식 광복 후에 광복 후에 우리가 이제 상식 원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언제일까요? 이승만 정부 때요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 때 우리가 원조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원조가 우리가 무상원조에서 나중에 유상원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바뀌는데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기만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경고속도로 박정희 정부 1970년도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념계 자 이건 박정희 정부 때 OECD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96년도에 가입을 하게 됐죠 아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는 소비자 산업이 육성이 됐죠 그들로부터 원조를 받았잖아 원조받은 걸로 뭐였어요? 공짜로 무상원조받은 거 뭐였죠? 재당 그 다음에 면직 그 다음에 재분 그래서 이거 뭐였잖아 설탕 밀가루 그 다음에 면직물 화이트한 색깔 3개의 하얀 색깔 3화이트 300산업이었죠 그래서 이런 300산업이 300산업이 성장했다 소비재 먹고 싸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산업이 전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야? 미국이 유상원조로 바꿔버리니까 그게 58년도였거든요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 위기에 온 거야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당시에 아우성이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독재정치력 추가하자 뭐합니까? 부정선거를 전해졌던 거죠 여기에 이제 경제도 가뜩이나 사실상 어려워지고 게다가 부정선거까지 발표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민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권을 끌어내리게 됐던 게 4.19혁명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3조왕 이건 전두환 정부 때고요 긴급병력 금융실명제 이건 역시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정부 찾는다면 300산업 즉 요겁니다 303번이 되겠죠 자 47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무슨 전쟁이죠? 6.25전쟁이죠? 6.25전쟁의 어떤 그런 겁니다 자 6.25전쟁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서를 기억하시는데 항상 순서를 기억할 때 두 가지의 어떤 분기점을 기억하시라 했어요 첫 번째가 인천 상륙작전 전후 그 다음에 중국군이 들어오면서의 중국군의 투입에 대한 투입 이후 투입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투입 전후를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처음에 남침으로 시작되어가지고 어디까지 낙동강전선까지 밀렸다 그렇죠? 낙동강전선까지 밀렸었죠 자 밀렸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저쪽으로 갔죠? 어디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밀렸는데 그때 당시 유엔 안보리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하게 됐고 그때 동아시아 쪽에 최고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돈을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갔죠 최대 북진했던 게 가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까지 갔다가 이후에 중국군이 투입이 되면서 밀립니다 밀렸다가 어디에 5, 3평 때까지 여기까지 또 밀렸던 거야 그렇죠? 5, 3평 때까지 밀렸던 거 이게 뭐예요? 나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착상태 빠지자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회담이 51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휴전회담이 정전회담이 그렇죠? 다가 나가 되겠네요 다가 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48번입니다 임시대회에서 중국군 합작하고요 오! 중국군 합작인데 자 총사령관 지청천입니다 총사령관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중연합작전인데 이 총사령관은 뭐예요? 1930년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지역, 북만주지역이 만들었던 게 한국 독립당 산하의 한국 독립군을 맡았던 거죠 한국 독립군 이때는 어떤 전투? 당시 만주사변 이후니까 이때가 청사령관 지청천이 이끌었죠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 이때 중국 호로군들하고 중국의 호로군들하고 같이 호로군들과 같이 연합을 했었다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이때 전투가 뭐인가?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화자, 동경성 전투가 대표적인 이때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일본군가 항일 전쟁을 벌어놓은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나중에 충칭 정착 이후에 대한민국 충칭 임천구에서 바로 직속 부대를 만든 그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지청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때도 물론 한중연합작전이 한중이 같이 중국에 당시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으면서 중국과 연합했지만 우리가 한중과 합격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주로 이제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쪽 만주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 가부대는 지금 아청으로 약 3명의 독립군을 인수를하고 되돌아왔다라고 나오는데 헤이룸강이니까 헤이룸강이 저거 어디냐면 만주 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의 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중연합작전이다 하면 주로 이제 이 만주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의 어떤 활동을 일컫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방금 전했잖아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요거는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서일을 총재로는 대한독립군단 중국관내에서 출입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는요 당시에 이제 의열단이 주도했고 그 의열단 주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란 단체가 조선의용대가 주도해갖고 만들었던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중국관내 38년도에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중국관내라고 한다면 중국 본토예요 거기다 이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중일전쟁이었죠 중일전쟁 때문에 우리 한국군도 같이 싸우자 라는 입장에서 중국에서도 우리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거 조선의용대가 되겠고 남만주에서 해선된 조선혁명당 이거 조선혁명군이고 총사는 건 누구죠? 양세봉 양세봉입니다 홍범도 부대 연합했던 청산대에서 일본과 홍범도 부대에 있던 대한독립군과 연합했던 게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대표적이 되겠죠 물론 이외에 더 많습니다 뭐 천주교에서 보냈던 의민단도 있었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무의 국민해군도 있고 많지만 우리가 청산이 전투하면은 일단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대표적인 그런 군사독립군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확실히 그쵸? 자 49번 가볼게요 이곳은 이승만의 장기 독재 저항에서 일어났던 뭐뭐 당시 뭐뭐 당시 희생됐던 3.15 부정선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뭘까요? 4.19혁명이 있네요 4.19혁명 그쵸? 4.19혁명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결국 끌어 이승만 정부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하야하고 말죠 자 이때 그럼 그 이후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 결국 그 이후에 허정과도정부가 생겼고요 허정과도정부 외무장관이었던 허정과도정부가 생기면서 허정과도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3차 개헌 그쵸? 3차 개헌을 했고 거기서는 내각제 와 더불어서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3차 개헌입니다 요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시 총선이 이루어지고 총선에서 내각제 갖고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내각제가 뭐예요? 총선에서 승리한 어 위에 있는 당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표가 사실상 뭘 이끌어가는 거야? 정부를 이끌어가는 형태 그렇죠? 민주당의 누가 작년이 사실상 총리가 되면서 작년 내각이 수립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출발은 배경이 되었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흐름을 이렇게 4.13 호언조치 이건 언제예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때 그렇죠?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어떻게 쓰입니까? 박종철 고문치 사건이 되면서 전두환 정부의 어떤 하야와 더불어서 이제 독재 타도 거기다가 이제 어 다시 한번 직선제 개헌을 했으나 호언조치를 한 거죠 헌법을 수호하겠다 다시 8차 개헌을 했던 아직까지 그때 8차 개헌은 그때 7년 단임과 그 다음 7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호언조치를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생이 최루탄에 맞고 죽게 되자 여기에 다 일어난 겁니다 모든 세대가 음 결국은 이제 6.29 선언으로 드디어 이제 5년 단임의 직선제라고 하는 9차 개헌이 이때 결국은 수립되게 됐던 거죠 굴욕적인 한일 죽어 정상화에 반대했다 이거는 뭐 64년도에 있었던 6.3 항쟁이죠 신군부의 개혁령 그때 무력 진압에 한과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980년도에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1 민주국선언을 통해서 유신체제 정하였던 1976년도 3.1 민주국선언 유신체제 반대했던 3.1 구국선언입니다 3.1 민주국선언 이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5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 문제를 우리 주인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우리는 마지막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앞으로 통일을 진행하게 나가자 이거는 6.15 공동선언이네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이건 그냥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게 북한과 우리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우리 연합제안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북한 우리 쪽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북한 쪽은 빨갛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파랗잖아요 그렇죠 파랗잖아 이거 파란 게 없네 파랗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연합을 우리가 첫 번째는 화해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하다 첫 번째는 교류 보다가 교류 협력 단계를 거쳐서 연합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연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일을 나겠지 하는 3단계 3기 조설이에요 이거 3단계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언제보면 섞이다 보면 섞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가겠지 하는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입니다 무조건 이게 우리의 단계인데 북한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고려 연방국이라는 하나의 틀에다가 틀을 쌓아놓자 틀이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과 우리의 체제는 다르니까 일단 우리는 같은 나라야 나라긴 한데 그래서 1 민족 1 국가긴 한데 서로 이제 체제는 다르니까 각자 각이 체제는 유지하자 그래서 이 체제 이 정부를 유지하자라는 게 북한의 연방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 제안과 그 다음에 북한의 마지막 단계인 연방 제안의 공통성을 어떻게든 봐서 거기 안에서 뭔가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6.15 공정선언 제1차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고요 이게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잖아 그렇죠 자 김대중 정부 때 통일 노력 남북조절위원회 이건 뭐야 7.4 남북선언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공정선언 발표하면서 거기 그걸 어 자평민 자주적 평화 자주적 통일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 그 다음에 민족적 대단결을 통한 통일 이렇게 해서 통일의 원칙 3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어느덧 구현시키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 두자라는 게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고요 금강산 관광사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어떤 많이 포석을 깔아놨어요 현대명예회장의 솟대 방목도 있었고 당시 98년도 11월 달에 금강산 해로 관광의 시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도 초석이 돼갖고 이제 2000년 6월 달에 드디어 정상회담이 열리고 6.15 공동선언에 이르게 된 거죠 남북기본합에서는 노태우 정부고요 2차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 노무현 정부였죠 14선언이 이루어졌죠 6.15 선언에 대한 재확인 이상가족 최초상복 85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시면은 정답은 몇 번요 2번이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번에 이건 36회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만약에 어 이걸 내용은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었죠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 이론 강의를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음 듣고 한 번 해독을 했다고 한다면 기출문제 정도만 몇 번 풀다 보면요 충분히 합격선언에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일단 이론에 충실한 상태에서 이론에 충실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해도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자 아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3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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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